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회 고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조금 나오지만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다른 어떤 전후의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선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 문제 한번씩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는 뭐 가장 또 역시 많이 나오는 문제죠 매번 1번 문제에 나오는 건데 가시대 생활상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첫번째 뭐 부여 송국리라고 나왔고요 뭐 위파형 거푸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고인돌이 나와있다 뭐 이런 것들 붙여 비파형 동검 뭐 고인돌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유적지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쵸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1번 동굴이나 막집 요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철기, 철제 농기 당연히 철기 시대겠죠 음 솔을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 되었다 자, 이거 전회차에도 여러 번 출제됩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인데 어, 기피가리가 일반화 된 거는 고려시대 가서 내용이에요 고려시대 가서 사실 솔을 이용한 거 우경이라고 하죠 솔을 이용한 농사를 우경이라고 하는데 우경이 처음 나온 건 언제예요 일단 문헌상으로 어, 6세기 지진왕 때죠 그리고 일반화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변한 거야 이게 언제예요? 고려시대 가서예요 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 저 계급사회 우리가 계급사회가 나온 건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사회가 나왔잖아요 그쵸? 이거는 언제까지? 석기 시대가 얘기하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달 독화를 사용했다 자, 이걸 벼 이삭을 자르는 도구로 했죠 우리 청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벼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쵸?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잉여가 생긴다 잉여가 생기니까 이제 뺏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어, 이긴 자와 진자가 나온다 결국 이긴 자가 결국 지배자가 되는 거고 어, 진자가 그래도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요런 어떤 계급이 나오는 거 요게 언제라고요? 청동기 시대라는 거 반달 독화는 바로 그 벼 농사가 시작되는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가볼까요? 이건 여러 나라 국가네요 대군장이 없고 한 아래 후, 읍군, 삼노가 있답니다 후, 읍군, 삼노라는 누가 있냐? 군장들이 하호를 통치했대요 농민들을 통치했나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죠 뭐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 여기서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한 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서끼리는 혼이 나지 않는다 조개원 그쵸? 첫 번째 게 이제 책화 제가 밑줄 긴 게 책화란 풍습이 있다고 했어요 책화란 풍습이고 이건 두 번째 게 이제 족외혼이란 풍습이 있다 뭐 이런 두 가지를 유추했을 때 어느 날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동예입니다 동예 그쵸? 동예에 대한 풍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동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 번 찾아볼까요? 연맹학으로 발전하였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고구려 아래에 옥주하고 동예가 있거든요 옥주하고 동예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군장국가에 머물렀던 나라죠 그쵸? 그래서 후, 읍군, 삼노 읍군, 삼노와 같은 군장들이 다스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다 낙랑과 외의 철우수 장군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삼한 중에서 철 생산이 많았던 지역 변한이 되겠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야도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무천이란 제철 행사 그쵸?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철 행사를 10월에 개최하였다 맞습니다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 며느리인데 조금 며느리에게 부족한거 어린며느리를 대는거죠 그쵸? 요거 옥저야죠 옥저 그리고 가들이 별도의 사출도 사출도 우리가 너무 잘 아잖아요 어디에요?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해서 암기를 해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군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했답니다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제가 이거 역시 뭐 일반 강의 시간에 수업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가 육가야가 있는데 육가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야 전기가연맹 과기가 시작되는 그 400년에 누구의?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았었죠 신라의 처도로는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그 왜구하고 손을 잡았던 애들이 금광가야였고 그걸 알고 있던 그 광개토대왕이 어디를 왜구가 도망가는 지역을 쫓아서 이제 어디 임나가라 종발성이 늘었다 바로 그 임나가라 종발성이 바로 금광가야입니다 그렇죠? 가야연맹을 이끌던 금광가야가 그때 쇠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이제 가야연맹체였잖아요 육가야연맹체 연맹체에서는 항상 뭐예요? 짱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광개토대왕의 격퇴 외국 격퇴에 따라서 금광가야까지 이제 시식상 공격해서 쇠퇴시켰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5세기 후반부터 점차 대가야가 성장했다 대가야가 성장했던 지역은 어디야? 바로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부터 약간 좀 자유로웠던 지역 바로 이제 고령지역입니다 고령 김해는 어디? 대성동 고분군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초기 때 왕급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고령지산동 제가 고지 고지 했잖아요 고령지산동 그렇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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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바로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죠 대가야 그렇죠? 대가야 우리가 보통 가야는요 가야 전체를 묻는 문제가 있고 금광가야를 묻는 문제가 있고 대가야를 묻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나라의 유물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나왔을까? 아니요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됐어요 여러 번 자 한번 볼게요 진흥왕 때 그렇죠? 신라에 복속되었잖아요 대가야가 완전히 복속된 게 562년도 진흥왕 때에 맞춘 1번 정답입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나라는 어디에요? 백제하고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제 고구려 660년과 668년도에 각각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됐다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을 건너렸다 이거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고구려 빈민을 구제하게 해서 진대법 이거는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죠 역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다라고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고 신라잖아요 신라 신란대의 어느 시대? 이사금 시대 왕의 칭호가 이사금일 때 이때가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교대로 왕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답은 가야에 대한 문제니까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식이에요 사이 문제 역시 잘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삼국의 항쟁 과정에서는 사이 문제 다른 문제들을 어느 왕이냐 어느 왕이냐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기 사이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왕이 태자를 거느려서 고구를 침범했고 평양성 공격 자 제가 중요하다 했죠 평양성 공격 고구랑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날아온 화산에 맞아 죽었대요 자 이거 언제일까요 4세기 언어 왕 때 고국 원왕 때 원통왕이 주었던 그 왕 아니겠습니까 고국 원왕 때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죠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았었죠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어디에서 평양성에서 평양성에서 전사했던 게 이게 바로 평양성 전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투 3개 기억하셔야 돼요 평양성 전투 그렇죠 그 뒤에 6세기 때 진우왕이 배신했던 그렇죠 성왕을 배신해갖고 결국 성왕을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때 어 우리 백제 의자왕 마지막에 의자왕이 선덕경을 공격했었죠 그게 대하성 전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3개 전투는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다 고구려왕 거련이 한성을 포위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고구려 병사가 그렇죠 고구려가 지금 한성을 포위했고 왕을 살해했다 유추할 수 있잖아 바로 장수왕이 되겠죠 장수왕 자 장수왕 장수왕의 한성암락이었죠 한성암락 이때는 누가 백제는 누구였습니까 어 개로왕이었거든 백제 개로왕 개로왕이 어 전사했다라는 거니까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냐 라는 거죠 고구려 자 고구려왕이 전사한 다음에 나라가 힘들었잖아 그때 이제 딱 나타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소수림왕이었죠 소수림왕에 대해서 3개 했잖아요 뭐 불교 수용 그 다음에 불교 수용 및 공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율령반포 그 다음에 태학 설립을 통해서 안정화시켰다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다음에 북방의 영토를 넓히면서 만주를 정복하면서 점차 다시 한번 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이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4세기와 5세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불교를 공인한 게 이게 6세기에요 6세기 그렇죠 6세기 백제 문주왕이 웅조 천도한 거는 개로왕이 전사한 다음에 개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가 웅조로 천도했었죠 어 이거는 그래서 아니죠 다음이에요 고구려 태조왕이 옥조복수 이거는 1세기잖아요 1세기 1세기 1,2세기 때 1,2세기 태조왕 때입니다 고구려 광해투왕이 백제를 공격했다 뭐 이게 맞죠 광해투왕 들을 더할 수 있는 왕이 두 명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하였다 어 자 보시면은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돼 우리가 분명히 이 장수왕이 한성함락 전에는 뭘 맺었어요 나제 동맹이 있잖아 그렇죠 나제 동맹 이때는 아마도 나제 동맹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쵸 장수왕이 그때 나제 동맹이 있었다 음 나제 동맹이 한성함락 전에 동맹이 있었는데 여기서 고구려와 백제와 고구려 동맹을 맺은 거는 언제부터에요 6세기 성황전사 이후 관산성 조태 성황전사 이후에 이제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 말았잖아요 결렬되면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 간의 동맹이 결성되게 되는 거죠 이건 언제에요? 이건 한 6세기 후반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6세기 후반쯤에 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정답은 뭐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보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재 여러분들 제일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거는 처음 역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걔가 매번 말씀 드립니다 지출 문제를 잘 보시라고 기출 문제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문화재 문제는 아마 조금 없고 뭐 손쉽게 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눈에 자주 익혀두는 게 좋아요 백제이 도교 문화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 백제이 도교 문화 이 백제이 도교 문화와 관련된 거 기억은 뭐에요? 기억은 철가 뭐에요? 가야에요 기억은 가야 이거 X죠 가야 철가 뭐 자주 나오죠 가야의 문화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백제의 산수무늬벽돌 우리가 도교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도교 일단 도교가 뭐냐면 우리가 유교하고 유교는 인의 예지로 혼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도교라고 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춘추전국시대라고 했죠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 때는 다섯 나라가 전국시대 때는 일곱 나라가 막 쟁패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제자백과라는 게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혼란기이다 보니까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 방안들이 나온 게 바로 제자백과입니다 그중에 뭐 유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묵가도 있고 법가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개화관들이 나오고 혼란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도가가 바로 노자와 장자가 발전시켰던 건데 이 도가 도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이 아무것도 하지마 있는 자연 그대로 둬 그럼 하늘에는 천신이 땅에는 지신이 여기저기 우리 주변에는 사신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은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신선이 되면 돼요 신선이 되면 됩니다 사람은 그냥 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신선 신선이 되고 그냥 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고 신선은 오래 살자 오래 살잖아 그렇죠 오래 살죠 늙지 않고 오래 산다 불로 장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먼저 뭐야 도교적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 산수무리복돌 산과 물 여기가 바로 도교 도인들 즉 누가 사는 곳 신선들이 산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상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상 6세기 바로 539년 뒤에 보면 광배거든요 광배인데 광배 뒤에 이제 제작 연도가 나왔어요 539년이라고 6세기 아마 이거는 백제 고구려의 불교 유물이 되겠고요 요게 뭐예요 이것도 백제 불교 유물입니다 향로에요 향 피우는 거 향로인데 불교 유물인데 요게 이제 향을 피우는 건데 여기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이 여기가 뭐냐면 뚜껑에 신선들이 산다는 복내산을 표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교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불교 유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게 두개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이제 도교 문화를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 사신도 있죠 청룡도 백호도 현무도 주작되었고 주로 시험 문제는 현무도가 많이 나와요 역시 아마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셨다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능과 리을이니까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백제니까요 그렇죠 4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왕의 이름은 명롱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 그렇죠 무령이 죽고 왕에 올랐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령왕의 아들이란 것까지 밖에 모르네 무령왕이 이제 6세기 때 이제 우리 남조와 교류하고 외화 교류하면서 그래서 22담노에 22담노에 특수구역이었던 22담노에 왕족을 파괴해서 지방을 통제했던 그분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신라군을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 기병 오시병을 건드리고 구천에 이뤘는데 신라의 복변에 그대가 싸우다 왕이 신라군에 살해됐다 왕이 어 백제잖아 백제 그렇죠 무령왕의 아들이란 거니까 백제고 백제 왕이고 신라에는 살해됐다고 하니까 뭐 딱 보면 누구가 성왕이 되겠네요 성왕 그렇죠 성왕 백제 성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니 라는 거죠 백제 성왕 백제 성왕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음 초기에 이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죠 그리고 어 사비로 천도했었습니다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로 천도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정비했죠 5부 5방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그 다음에 중앙도 22부로 정비합니다 지방도 아 중앙도 22부로 정리했다 그 다음에 뭐 일본과도 교류하면서 남주와 교류하기도 했고요 남주와 교류하기도 했고 일본에 누구를 일본에 불교 전파합니다 일본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었다 누구 보냈죠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인물을 보냈었죠 노리사치계 그래서 각종 체제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함께 진흥왕과 함께 진흥왕과 한강을 수복합니다 한강을 어디로부터 백제 고구려로부터 이제 수복 수복 유복이 아니고 수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진흥왕이 배신하게 됐죠 왜 아니 볼 때 사실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뭐냐면 한강이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백제가 모은 거고 여기가 이제 신라를 모은 거야 신라가 이제 왕이 여기다가 이제 비석도 하나 세웠죠 단양적성비라고 음 진흥왕이 단양적성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는 어디 아니 중국과 직접 교류하고 싶은 거야 맨날 고구려 백제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난 직접 교류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필수거든 한강하류 그래서 기습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여기다 신주라는 거 세우고 여기다가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열받았던 이제 성황이 이제 어디로 어 신라 쳐들어가다가 옥천 지금의 충북 옥천지역 관산성에서 전사고 말았던 거죠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전사고 말았던 게 바로 성황입니다 전사입니다 요게 요 수복 이후에 요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다가 비석을 세웠죠 어 북한산비를 그 다음에 대가야 먹고는 창령비를 그 다음에 함경도가 살짝 비어있을 때 함경도 두 개에다 함경도지역에다가 황초령비 마흔용비 두 개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요게 바로 네 개의 순수비가 되겠습니다 진흥왕 때 다섯 개 비석이 있거든요 요거 단양적성비는 한강 하류 상류지역에서 상류입니다 여기가 상류죠 상류지역에서 누구나 고구려군과 싸워서 세운 비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왕이 직접 순수하자고 세웠던 순수비입니다 자 뭐 요런 거 우리가 성황 파악한다면 익산미륵사 세운 건 7세기 무왕 때고요 백제 무왕이고 동제도 불교 수용한 거는 어 백제 이제 누구 광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 지구기간 1년 근데 불교 수용했습니다 동지진의 마다란토로부터 신라를 공개해서 대하성 점령했던 건 이건 의자왕이 되겠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남부여로 바꿨다 이게 뭐 정답이 있죠 공우라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건 우리가 알다시피 근초고왕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황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번입니다 자 땡땡의 유적을 찾아서 라고 나왔어요 러시아 연해주 나왔고요 보시면 뭐 온돌 시설과 토기 등이 있다 뭐 해동선국으로 불렸다 아유 뭐 쉽네요 연해주 지역이니까 어 만주 지역이고 그쵸? 만주 쪽에 연해주 그쵸? 그 다음에 뭐 온돌 지역의 토기인데 어? 온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구려의 유물이잖아 그쵸?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고구려가 아니야 뭐야 해동선국이라고 불렸고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라고 나온 거죠 해동선국 고구려 문화 계승 뭐 해동선국으로 부르는 건 이제 백제 아우 발해 이제 선왕 때 구세기 선왕 때쯤 이로 보이는데 아 요거 고구려 계승 있으니까 나라 이름 묻는 거니까 나라는 너무 쉽죠 발해가 되겠네요 발해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감찰관 외사정 이거는 외사정왕은요 문무왕 때입니다 통일신라 때 문무왕 때 외사정 지방관을 감찰하게 한 거야 그쵸가 앞에 이제 아버지였던 무혈왕이 사정부라고 했고 지방관 중앙관리를 감찰하게 했던 걸 설치했었죠 요거는 이제 백제 백제 무량왕 때 오경 15부 62주 그쵸 이때 해동선국으로 최대 용토였거든 최대 용토가 있으니 최대 용토는 이제 확 확대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야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오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제도를 정비했던 게 이게 바로 발해가 되겠네요 집사부에 13부를 두고 일단 14부 뭐 나오니까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상수리제도 역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밑줄군 2종파라고 나왔습니다 종파 어떤 종파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화승군 쌍봉사 되게 유명한 거죠 신라 화승군의 쌍봉사에 있는 국보 10초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승탑 승탑 승탑은 승려의 사례를 보관하는데 2종파가 수용된 이후 구세기부터 유행했다 도의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창한 이래 구산선문을 형성했다 뭐 우리가 공부했다고 한다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선종이잖아 선종 그쵸? 그전에 우리가 귀족들이 선호했던 것은 교종이었고 그쵸? 그쵸? 교리와 경존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신라 중대에 귀족과 왕실의 후원을 받았다면 선종은 신라 하대 때 유행을 했던 거죠 하대 때 유행을 하면서 어떤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경전 교리 공부보다는 참선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거야 참선을 통해서 실천적이죠 직접 직접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게 선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파는 어떤 종파냐 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신라 중대고 이건 신라 하대였고 귀족 왕실 주로 호족과 농민들에게 주로 이제 받아들여졌다 그쵸? 동경대전은 경제사 동학이나 동학 동학 동경대전 용담유사 당군 승배 어휴 이건 언제예요? 대종교죠 대종교 그쵸?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근대기 때 1909년도 나철이 나철이 이제 만들었던 종교가 되겠고요 대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구일까? 아 이거는 여기 모시는 거는 공잡이 그 제자들을 모셔갖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굳이 한 다음에 유학이 되겠죠 유학 그쵸? 유학 주로 이제 서울에는 성균관에다가 이런 거 설치했었죠 성균관에다가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게 정답이잖아 참선 수행 교리와 경전 교리 경전 제가 수업시간에 교리 경전 스터디 하드 이거는 참선과 수행이다 참선 수행 이거는 뭐예요? feelings 라고 했습니다 느낌 그쵸? 불림 문자라고 했잖아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여도 느낌으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한울림 시천주 천주를 모신다 라고 하고 한울림을 모시는 거야 하나님도 아니고 한울림 이거 어디 뭐예요? 동학이죠 동학 동학입니다 한울림 모시는 거 동학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자 가섬입니다 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뭐 섬 뭐 이거 혹시나 뭐 어디서 막 지도 아 뭐야 뭐 사이트 같은 데서 아니면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와 무릉의 거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고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울릉군수 침흥택이 땡땡이 울동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정부에 보고하였음 울릉과 땡땡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 동국문헌 비고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머니 이런 거 딱 보니까 딱 봐도 어느 섬인지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네요 독도와 석도 와 죽도로 구성됐던 독도가 되겠네요 두 개 석으로 어? 독도 자 독도에 대한 그 설명 항전할 당시의 임시수도 몽고에 항전할 때 임시수도가 어디예요? 음 진도 있잖아 진도 물론 광화도 있다가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갔죠 어 요거는 삼별초 이거 삼별초고 몽고 항전할 때니까 강화도로 갔잖아 강화도 그렇죠? 강화도 천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개경 환도에 반대했던 삼별초가 이제 진도하고 제주도로 옮겨갔었죠 오케이 정약적인 자산어보 이거는 어 순조 때 1801년 순조 때 이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어요 어 그게 바로 신유년에 있었던 박해다 신유박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 약간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를 학문적으로 받아들였던 요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있습니다 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 가갖고 책을 무진장 많이 써요 500권 쓸 거에요 어 형이었던 정약전은 어디로 가냐 흑산도 흑산도가 지금 검은산이 있다 해서 흑산도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게 이제 거물현자 두개 검은 검은섬은 검은섬인데 요 거물현자 두개를 쓰면 자 자가 돼요 자 그래서 뭐라 불러냐 자산도라고 불렀거든 자산도 그래서 그곳에서의 어자원에 대한 보고문을 썼다 해서 어 자산어보라고 하는 거 씁니다 자산어보 요건 섬은 뭐야 흑산도가 되겠고요 하메리 등이 표류하다 어디까지 제주도 어 일본 건너가려다가 중간에 항상 제주도에 많이 표류해요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이 어떻게 한 게 이게 바로 이제 강화도가 되겠죠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대한제국 어 강화도 정답은 독도인데 강화도 아니고 그렇죠 대한제국 칭령 41호에서 관할 형태로 명시한 거다 이거 1900년도에 어 우리 고종께서 발표하신 거잖아 그렇죠 어 고종 당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어 그 다음에 독도를 그 관할 섬으로 지정했던 게 어 1900년도에 발표했던 대한제국식이 발표했던 칭령 41호 그래서 이거를 뭐 관보 어 나라에서 관행하는 신문에다가 이거를 내용을 시키까지 했었죠 어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독도니깐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밑줄군 선종의 활동으로 라고 나왔습니다 선종의 활동 아 요게 조금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다음 중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진성왕 진성왕이라고 하는 게 진성요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진성요왕 언제일 줄 알죠 공부하신 분 알겠는데 진성요왕 언제 신라 말 신라 하래 그쵸 어 진짜 성질나게 만들었던 최악의 시기 그때 최치원이 시무십여조를 발표 제안했으나 결국은 왕은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진골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어 각종 뭐 공랍 부세 공부를 너무 아주 심하게 어 착취하려고 하자 음 거기에 이제 어 당시 사벌주 지금의 상주지역에 원종과 에누란 농민이 반란을 겪고 이후에 뭐 붉은 바지를 입은 도족 때까지 나타났죠 적고저개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막 같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가 신라 하대 또는 신라 말 상황이었죠 어 그때 쯤인거야 선종이 죽주의 적계였던 기원에게 의탁했다가 나중에는 뭐한거야 친구가 되었고 임자네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또 의탁했다 자 요게 이제 기원 양길 나오잖아요 요 밑에 있었던게 누구냐면 바로 궁예가 되어있었고 신라의 왕족 출신의 궁예가 되어있습니다 어릴때 이제 보모가 키우다가 떨어뜨려갖고 눈 하나를 잃었죠 나중에 그래서 기원에게 의탁하다가 양길에게 의탁하다가 나중에 세력을 모은 다음에 누구하고 왕건과 결탁하게 되고 왕건과 결탁하면서 왕건은 당시 송악 당시 이제 개결 지금의 개성이죠 개성 그쵸 그쪽에 이제 호족이었는데 요하고 같이 결합해갖고 처음에 후고구를 세우면서 왕건은 이제 자기 아래에 두고 왕건과 결탁하면서 당시 송악을 수도로 삼고 후고구를 공개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요 궁예가 되어있는 궁예 궁예 선종이란 인물 여러 번 사료가 나왔던 적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김흥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했던 건 누구일까요 요거는 신문왕이 되겠고요 고창전투에서 고구려군에 패했다 고창전투 우리 공고일 공고일 고창전투에서는 누구한테 고구려군에 패했던 건 견원입니다 견원 후백제군이 패했거든요 음 927년에 공산전투 930년에 고창전투 936년도에 일리천 구미지역이거든요 구미지역에 일리천 전투 음 요 927 930 아이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요때는 이제 후백제 누가 후백제가 신라를 구경했는데 신라를 도와주러 왔어요 누가 고려가 도와줬는데 이때는 후백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때는 역시 후백제가 또 고려를 공개했어 아 그리고 이때는 신라를 공개하면서 백제가 신라 후백제가 신라를 공개하면서 이때 어 경혜왕이 사례가 피살됐죠 경혜왕이 피살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때는 뭐냐 저 역시 신라 공격인데 이때는 어 누가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때도 견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견원이 어떻게 됐어 응 그 사이에 견원이 어 왕에게 승해서 결국 아들이었던 금강이를 왕에 세우자 장남인 신검의 반발로 결국은 이제 아버지였던 동생은 죽었고 아버지였던 견원이 유폐됐죠 유폐된 다음에 누구한테? 왕건에게 투항했거든 그래서 왕건하고 이제 견원이 같이 누구를 후백제를 치러간 거야 그때 응 그때가 이제 마지막 1, 2천 전투가 되겠고요 뭐 이런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응 음 경양이 죽게 한 거는 이거는 죽게 한 거 이거는 견원 견원인데 이거는 어느 전투? 공산전투 때 그렇죠? 금산사이 유폐된 왕건에 기부했다 이것도 견원이네요 응 다 셋 다 견원입니다 국호를 마진을 얻고 천원을 천도했다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왕건이 잠깐 저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쪽 어디야? 저기 나주지역에 이제 나주지역을 점령을 나간 사이에 궁예가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을 천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태봉으로 바꾼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뭐 제도를 막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하면서 좀 살짝 미쳤나 봐요 결국은 왕건을 추대해 갖고 궁예를 쫓아내고 어 새로운 고려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후 백지 후고구려를 없애고 응 요게 바로 이제 궁예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우리가 충분히 5번 궁예란 사실 안다면 충분히 5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현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니 본받지 마소서라고 변발을 풀고 입을 하사했다 변발과 호바 호복 요거는 뭐에요 원나라식 제도에요 원나라식 제도에서 어 이거를 변발을 풀고 하사했다는 내용이니까 어 이제 누구 원의 제도를 어떻게 했다 원 스타일 원의 제도를 이제 폐지하는 거에요 원의 제도 원의 풍속을 폐지합니다 몽골풍을 폐지했다 몽골풍을 폐지했다 몽골풍을 폐지했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하나의 어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고요 어 이런 것들은 몽골풍을 폐지했다 이러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명교체기 때 원으로부터 반원자정책을 펼쳤던 그 왕이 누구죠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공민왕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공민왕 자 그럼 공민왕 때 모습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이외의 모습인데 한번 볼게요 어 유추할 수 있어 충분히 신원세기 공민왕 때잖아 그쵸 어 이때가 바로 이제 이런 걸 코드를 해갖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원으로부터 벗어나갖고 우리의 고려의 자주성을 찾으려고 하는 요런 반원자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쵸 쌍성총간부를 공개해서 천령이북을 수박했고 그 다음에 이성육부 제도를 다시 복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풍을 폐지했고요 기철 등의 친원파들을 수청했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정동행성 당시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기구였거든요 원이 만든 정동행성 중에 가장 악질적인 이문소를 폐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연호도 폐지했던 거고요 음 자 이건 언제예요 몽골과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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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투 때 김현우 몽골 2차 전투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간섭기 받기 전에 몽골 침입받을 때 모습이에요 정중부도 이건 언제예요 이건 무신정변이잖아 한참 전이죠 무신정변 구제학당 이건 더 전인데요 이건 더 전인데 고려 중기가 되겠네요 문종 때 만정에 비해서 노비들이 신분해봐 이것도 언제예요 무신정권 때죠 무신정권 때 그 전이죠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렇죠 당시 무신정권이었던 최후 때 뭔가 쳐들어왔었고 강하도로 천도했었잖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후에 최후 이후에 계속 무신정권을 유지해가다가 언제쯤에 이면 이민부 부자가 여몽연합군에 결국 패배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개경으로 한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원간섭기 시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1번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밑짓은 이자기 도자기 문제인데요 도자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는 나옵니다 수업시간에 제가 했던 대로만 여러분들이 그 보였던 대로만 잘 하신다면 도자기 문제 이런거 나오면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상감기법이 만들었다 상감청자잖아요 그렇죠 상감청자는 우리만의 고려만의 아주 독특한 기법이에요 뭐냐면 안에 이제 파냅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물을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백토를 집어넣고 문양 당연히 파낸다는 얘기가 거기다 이제 판에서 문양을 새기고 거기다가 백토를 집어넣고 새기는 거죠 원래는 보통 도자기 위에다 그리거든요 그림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파내갖고 그 밑에 물질을 집어넣고 그걸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형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상감기법이라고 하는거죠 상감기법 자 이게 상감기법이니까 상감청자가 되겠죠 상감청자 1번 같은 경우는 백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백자는 이제 조선시대 16세기 양반 유행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10에서 11세기 때 주로 유행했던 순청자입니다 상감기법이 아니야 이건 그냥 퓨어청자 그냥 그대로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천하백자라고 천하백자라고 있습니다 천하백자라고 해갖고 조선 중기 때쯤에 유행했던 거고요 후기 때까지 쭉 갑니다 알겠죠 요게 바로 이제 상감청자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요거는 이제 청하백자 스타일이죠 청하백자 청하백자는 이제 조선 중기 때부터 후기 때까지 쭉 유행하던 거 알겠죠 청하백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상감청자 묻는 문제니깐요 순서를 묻는 문제라고 순서를 묻는다고 한다면 요게 먼저고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이제 3번과 5번이 이제 중기 후기부터니까 고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2 4 1 3 5 이런 식으로 3 5는 거의 같은 시기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아 요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네요 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했답니다 정방을 설치하고 여기서 인사를 자기가 인사 발령된 다음에 자기가 승인했다 하는거죠 그쵸 요거는 무신 정권 중에서도 언제 최후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에요 후주 출신의 쌍기 이거는 광종 때잖아요 그렇죠 고려 초기 때 광종 때잖아요 광종 그쵸 광종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신돈이 뭐 전민변정도감 전과 민을 뭘로 누구로부터 권문세조부터 이제 음 뺏어갖고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거죠 이건 언제 공민항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쉬워 요정도 한다면 우리가 뭐 어 자 어 베리 이지한데요 너무 쉬운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라가 좀 문제죠 정치도감이라고 나왔어요 자 아마도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 7급 정도에만 나오는 거예요 어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9급도 아닌 7급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음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는 일이 있었고 정동에서 이문소에서 관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문소가 어떤 곳이냐면 일지강점기를 친다면요 종로경찰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민항 때 뭐 했다고 정동에서 이문소 폐지가 어디 어떻게 보면 공민항 직위하자마자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공민항이 직위하자마자 뭐냐 이제 원이 막 이제 뭐 명한테 밀리고 있었거든 자 이제는 명이다 원을 이제 우리가 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오랑캐로부터 벗어나자 하면서 이제 반원 정책을 펼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공민항이 나중에 이제 이제 원 나라의 색깔을 지우고 점차 이제 권문세적으로부터 힘을 뺏기 위해서 뭐 전민변정동안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동에서 이문소 폐지가 아니잖아요 또 폐지가 아니고 아직까지 여기가 힘이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힘이 있다라는 거니까 아마도 공민항보다는 좀 앞선 시기가 아닐까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도감 나오니까요 요게 뭐냐면 사실 기억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뭐 충렬 충선왕 알겠지만 충목왕이란 왕이 있어요 충목왕 때 성취했던 게 정치도감이란 게 있고 권문세 쪽의 어떤 그런 권력과 경제적 기반을 뺏으려고 하는 뺏으려고 이제 만든 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하고 말아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아 공민항 이전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자 봐요 이게 1번이고 나 그 다음 두 번째가 가 그 다음에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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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때는 그 관원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민왕보다는 이전이고 원간석기는 원간석기는 공민왕 이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으라는 거죠.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인데 신라국으로 백제가 기틀을 잡고 세 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 삼각 이렇게 나오네요. 본기, 연표, 지, 열전을 찬수로 했대요. 자, 진 삼국사표라고 했네요. 왕렬받들어 편찬한 건데, 진 삼국사표인데 이거 함께 올린 역사서는 당연히 뭘까요? 삼국사기가 되겠죠?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어떤 거? 기전체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편년체와는 다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년체와 기전체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능력은 있잖아요? 편년체는 시간수대로, 연, 월, 일의 시간수대로 정리했던 게 바로 편년체라고 한다면 기전체는 왕의 이야기인 봉기, 신하의 이야기인 열전, 그 다음에 그렇죠? 각종 제도와 제모, 제도 남은 게 지, 그 다음에 연표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원래는 중간에 세가가 있어야 돼요. 세가는 제후들의 이야기인데 제후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제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이거하고 또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고려시 때 그러니까 이 기전체 양식은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 왕조가 전 왕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송나라에서 당의 역사를 써주는 거고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원이라는 나라에서 송의 역사를 정리해주고 원이 망한 다음에 명에서 원의 역사를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 왕조를 정리하는 거예요. 전 왕조를 정리하는 정사류의 책 때 주로 기전체 방식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삼국상에는 삼국이 망한 다음에 고려시대 때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뭘 쓸까요? 고려사를 써준 거죠. 고려사 역식은 무슨 책? 기전체 양식. 알겠죠? 기전체 양식이지만 조금 다른 게 왕의 이야기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자면 왕의 이야기를 어디였을까? 고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걸 쓴 시점이 중요해요. 고려사회는 나름대로는 자주적인 시대였거든. 근데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란 유학을 강조했었고 약간 중국에 대한 명예에 대한 사대의식이 매우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왕의 이야기를 세 가에다 적어놨어요. 제후들의 이야기에다가 적어놓은 게 약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그 고려사는 나중에 보고 이거는 본기에 이렇게 나왔다.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가니까 기전체 형식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국상의 내용을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쓴 거고 신라계승의식을 담고 있고 상당히 이런 것들 특징 중 하나가 유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김부식 유학자였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내용만 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요? 왕이 알에서 깨어났다. 우리 왕의 어떤 왕의 어떤 나라의 창업자들인 왕은 창업자이신 창업자들 시조들이 주로 알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있을까? 그러면 알에서 태어난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없는 내용들 여기에는 다 정리하고 없는 빠진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삼국유사의 뒤에 가면 삼국유사의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정통선을 강조한 것 주선공이 정통선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고려가 망한 이유는 당연히 고려가 이래서 망했다. 이래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초가 아니고 조선초에 이런 걸 많이 썼겠죠. 대표적인 게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쓴 게 있어요. 고려국사라는 게 있고요. 이건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정사류에서는 고려사 그렇죠? 고려사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사는 정사류거든요. 이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삼국사기처럼 기전체양으로 쓴 역사책이에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썼던 거죠. 바레고라는 책이 있어요. 통일시라는 남국 바레는 북국 그래서 정리하셨죠. 당군조서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했다. 통사로 정리한 거 이거는 굳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게 성종 때 역사세의 완성판이다. 동국통감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소라 그렇죠? 뭐 거기에 이제 아주 신비롭게 태어나신 왕들의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좋은 게 삼국유사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교회에서 동족교회에 맞아 싸웠다. 그래서 뭐 거란군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란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다. 뭐 나머지 강감찬 등이 교회에 맞서 싸웠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볼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보면서 유추를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건 거란 몇 차 침입 때의 모습입니까? 3차 침입이었죠.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말 거예요. 2차 때는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군이 쳐두었고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친족 친이 거란을 찾아 거란 왕에게 찾아가서 조공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조건을 닫고 달고 그 다음에 물러갔다가 소식이 없던 거란이 열받아서 이제 소배합이 친만대군을 끌고 온 거죠. 이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격퇴했던 거 이게 거란 3차 침입 때입니다. 거란 3차 침입 때 그러니까 거란 3차 침입 때인데 자 별만은 뭐예요? 12세기 때 이건 뭐예요? 여진을 토벌하기 한 거야. 이제 거란이 어느정리된 다음에 여진 토벌할 때니까 이게 거란 3차 침입이니까 대략 내용은 2번 충분히 나에 들어갈 수 있다. 항상 대외관계는 제가 시간수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10에서 11세기 때는 거란 그렇죠? 특히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 대첩으로 국경에는 천리장성을 그 다음에 수도주배인 계경에는 나성을 쌓으면서 그들을 이제 침입을 대비했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속인 게 12세기 때부터 여진 애들이었고 여진도 처음에는 이게 동북구성 아 뭐야 이렇게 별명 설치해서 토벌도 하고 동북구성 쌓았는데 나중에는 금이란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한테 사대를 막 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세기 때는 몽고에 침입이 있었고 이후에 결국 원간 석계를 맞이했고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쯤부터 해서 뭐 홍건적이 쳐들어옵니다. 명나라 농민 반란군 그 다음에 우왕 때는 누가 외구들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쳐들어오죠. 그렇죠? 이런 어떤 시간적 순서 대외관계의 시간적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냐라는 거야.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문제 의무가 유중하면 우리가 2번으로 충분히 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가, 지역, 지역사네요. 여러분들도 역시 지역사가 좀 많이 어렵죠. 이 지역사가 어렵지만 역시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8 자, 요 28 기념중앙공원 뭐 경상감영 달성공원 경상감영이니까 경상도에 도청소해지네요. 이상화 자택 뭐 이런 거 등등을 볼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야? 대구예요. 대구, 대구. 대구 달성공원 경상감영은 이제 개구에는 경상도청소해지였습니다. 조선시제 때 대구. 자, 이 대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라는 거니까 인조가 피신해서 천국에 항전했던 거 남한산성이잖아요. 남한산성이 어디예요? 경기도 광주 지역이에요.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오페르타가 남현군묘 도굴사건 이거는 뭐냐면 충남 덕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덕산. 충남 덕산. 충남 이 지역입니다. 남현군무 도굴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말았죠. 정의의 유배 중에 경수의 표. 이거는 전남 강진. 형이었던 정의학제는 아까 흑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흑산도인데 이거는 강진. 전라도 강진. 전라남도 강진 지역입니다. 강진은 어떤 곳이냐면 고려시대 때 도자기 만들었던 곳이에요. 자기소. 아까 우리 청자 만드는 곳 있잖아. 그렇죠. 고려 청자. 이게 주로 강진 부안 이런 데서 만들어졌거든요.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 그렇죠. 대구 국채보상운동. 대구의 김광재 그다음에 서상돈 등이 주도해가지고 빚갑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을밀대가 평양이야. 평양. 평양 을밀대에서 고공농성. 30년대에 있었던 뭐 1인 농성 같은 거죠. 노동자 운동. 노동운동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강주룡이 을밀대 강주룡이 아닌 강주룡. 알겠죠. 강주룡입니다. 강주룡.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뭐 이것도 역시 지역사라면 지역사죠. 이번에 45회 문제 같은 지역사가 많이 출시가 됐죠. 보시면은 진도 한번 볼게요. 진도. 자.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 딱 보니까 내용을 딱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 막 섞어놓은 것 같아. 하나만 빼고. 자. 그럼 여기서 중에 진도 지역이 어딜까. 진도. 아까 우리 삼별초 봤죠. 삼별초가 이제 개경환도. 개경환도에 반발했던 거죠. 삼별초는 원래 최후 정권의 바로 이제 무신정권 중에 최후 정권의 사병집단. 차병집단이었거든요. 근데 개경환도에 환도했다는 얘기는 몽고하이라 했던 얘기야. 그럼 그 한마디로 몽고하이 했던 거고 또 하나가 무신정권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근데 삼별초는 무신정권이 협력했던 군대 아니겠습니까. 개경화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명분은 어떻게 몽고가 싸운다. 우리가 진짜 고려정부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어디로 강화되어서 개경화로 가지 않고 진도로 가서 승화우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만의 독립정부 자주적 단독 독단적인 독자적인 정부를 독단적이란다.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어디가 이게 진도에요. 여기 있는게 진도 틀렸어요. 완도 완도는 어디가 완도 완도가 청해진이었죠. 그렇죠. 신라말 신라하대 청해진 흥덕왕 때 이제 무령군 소장까지 했던 장보고를 불러들여갖고 이곳에서 뭐야 뭐하자는 거야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울사랑부터 해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해상교통로거든요. 해상교육로야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많아갖고 해적들을 소통하게 했던 거죠. 진지를 구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적을 소통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상단을 이끌면서 어떻게 한 거야 돈 좀 버신 거지. 요게 바로 이제 장보고 아니겠습니까 맞고요. 자 거문도는 어떤 거야 이게 이 거문도가 어디냐 이게 거문도에요. 이게 거문도 거문도 점령사건 근대기에서 사건이 있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영국이 거문도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것 같고요. 거제도가 뭘까 수용소 거주수용소 그렇죠. 반공포로 석박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거제도 거제도 라죠. 저탄소 설치는 석탄 저장고입니다. 한 말 석탄 저장고 어디까 점령도 점령도조차 요구 독립협회가 요구 저지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어디다 영도지역 영도다리 알잖아 영도다리 그래서 맞는거는 2번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다음 장면이 등장하는 왕이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찾는 거예요. 일전에 나와의 의천이 화폐를 사용하면 싸인만의 수고를 들고 속임수를 막을 수 있으며 녹봉지과 국어제정의 관리가 편리하다고 권위했다. 이제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언제냐면 의천이라는 분은 우리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승리 아니겠습니까? 대각국사 의천 그렇죠. 고려시대인데 이 의천이 주전도감 동전을 주저하는 기구를 통해서 화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형님께 건의했던 거예요. 형님께 넷째였는데 셋째 형님한테 건의했고 셋째 형님이 숙종이었거든 우리 고려 숙종이에요. 우리 고려시대 때 이제 화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나야 될 게 성종 때 뭐 있습니까? 철전 최초의 철전이었던 게 권원중보가 있었죠. 권원중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에서 뭐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그 다음에 뭐 은병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주등학이 넓다 활구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고액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지만 사실상 고려시대 때는 이렇게 뭐 화폐를 찍어냅니다만은 뭐예요? 여전히 현물거래 뭐 곡식과 아니면 삼배 이런 옷감 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화폐의 거래는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원 숙종 때니까 고려 숙종이란 왕은 되게 우리가 남들 중요한 왕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 왜냐하면 이 고려 숙종이 그 앞에 있던 조카들이 있었거든. 원래 왕이 된 게 아닌데 조카들인데 이게 문발 귀족들한테 막 당하고 있는 거야. 특히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장악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명분은 뭐 한 거야? 명분은 여진 토벌이란 명분을 가지고 설치했던 게 별무반이 설치해요. 이때 윤관이 건의했다고 하는데 윤관의 건의 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자기 군대 키려고 했던 거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 그다음에 아까만 화폐주조를 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폐주조 재정권이죠. 잡아. 항상 그래요. 왕권 강화에 필요한 게 뭔지 아는 분. 뭐 군사권 강화. 그쵸. 그다음에 재정권 강화. 그다음에 뭐 한 거야? 국자감에다가 당시 이제 운보 귀족들이 학원을 차려가지고 사학 12도가 융소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뭐가 국가의 학교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학교가 지금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다가 서적포를 설치해가지고 국장으로 많이 불러드리려고 했죠. 앞으로 시험 문제 여기서 낸다고. 과거심은 여기서 내니까 하라고 하면서 관악진흥책을 펼치면서 인사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쵸. 군사권, 재정권, 인사권 강화. 그러다가 아마도 암살된 것 같네요. 요거 3개 중에 아마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요. 해동통보. 그쵸. 화폐주니까 해동통보 같잖아. 경제 묻는 거니까. 전환국에서 백동화가 발행이 됐다. 전환국이 만들어진 시기가 1883년이거든요. 근데 백동화는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보기 역대쯤에 은본위제가 마련되었잖아. 은본위제. 기억나요? 은본위제. 그쵸. 화폐관에 얻은 기준 마련. 그쵸. 환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본위제를 만드는데 그때 대동운전이라고 만들거든요. 대동, 은전. 은본위제니까. 그 기준을 맞추려고. 근데 대동운전. 은전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쵸. 은으로 화폐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보조화폐로서 만든 게 백동화인데 백동화는 그전부터 멋졌습니다. 이게 83년이 전환국이 설치됐던 거고요. 이 전환국에서는 화폐를 여러 개 찍어냅니다만은 이 백동화가 만들어지기에는 1892년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거는 본격화된 거는 1894년부터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빼는지 열 표 없어요. 그냥 대략 전환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가보기 역전으로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중압의 명도는 이거는 언제 이거는 고조선 때부터 옛날에 철기시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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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나오죠. 상평통볼 공인이 나왔다. 공인은 대동법으로 나온 거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군괄중건 비용을 마련하겠어요. 당백전 이건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조선 후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려시대를 묻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군 왕의 제기관인데요. 어려운 듯 쉬운 듯 한데 자 백관을 소집하여 관리 소집한 거예요.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 옳고 그름을 논의한 거예요. 그러다 척중경 이자견만이 금이 강성해지고 있으니까 섬기지 않을 수 없으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리니 사실을 모내서 예의를 갖추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따랐다 라고 한 것이지. 한마디로 뭐야 금의 4대의 요구를 수행했네요. 금의 4대 그렇죠. 고려 중기 때 4대의 요구를 수행했다. 군신광에 수용한 거야. 옛날에 금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데 우리가한테 조공을 받쳤던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었던 애들이 이제는 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한가 우리가 4대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문벌기족도 이대로 뭐야 한마디로 보수적이죠. 옛날에 고구려 고려 초기 때 그 고구려 계승경신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뭐야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대를 수용하는데 그래서 4대를 수용하고 하자 우리 사건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사건의 흐름을 볼게요. 이렇게 4대를 수용하자 이자겸이 이때 거의 뭐 경원이 시감으로 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그만큼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특히 왕실에 자기의 딸을 시집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죠. 예종에게 시집보냈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인종인데 인종에게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어제는 손자 아니야. 좀 촌수 그렇죠. 손자에게 또 이모를 속에 싣고 자기 딸을 시집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근치논과 동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차지하니까 나중에 왕이 찬타를 시도합니다. 그 왕이 찬타를 시도했던 게 뭐야 이자겸의 난이죠. 척중경화와 같이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당시에 왕이를 찬타를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는 인종을 가둬갖고 왕이를 찬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누가 이들과 대립했던 이들이 서경지역의 대표적인 개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문벌기족을 한다면 새롭게 등장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서경파들입니다. 정지상이라든가 묘천과 같은 승려 묘천과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을 설득해가지고 어디다가 저기 서경으로 가자고 한 거죠. 서경천도를 주장하게 되고 왕도 거기에 따라갖고 이제 뭘 지었냐 대화궁도 지었어요. 대화궁을 축조하면서 이제는 서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벼락이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당시에 벼락이 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운이 만들어져죠. 벼락 치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설득한 거죠. 보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대화세라면 서경이라는 곳이 정말 명당이라고 한다면 서경이 길지고 명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으시죠. 이런 거야. 그래서 결국 개경에 머물기로. 그러자 서경파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 이게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결국은 누가 묘청이 여기에 반발한 거죠. 그게 뭐야? 묘청인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 정하고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 연호까지 만들었습니다. 연호를 천 개라고 하면서 이제 난을 익혔다. 누가요? 이때 이제 개경파 개경파들이거든. 개경파였던 김부식이 여기에 들어와서 김부식의 광군을 갖고 결국 서경괴수였던 요청을 주기로 갔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면 됩니다. 이게 다 인종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 인종인 흥량이 아니고 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면요. 충분히 문제가 뭐 어느 왕이 아니다. 어느 왕을 묻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이제 근대사학자 신촌 선생이 이때 개경파와 서경파를 비교하면서 이 유약한 유학자들이 이제 구성된 개경파 이들이 항상 금에 대한 정벌 이들은 금에 대한 사대를 했지만 금에 대한 정벌을 정했던 이 서경파들이 결국 개경파에 의해서 짐으로써 유약한 유교가 계속해서 가게 됐고 조선까지 이어지게 됐고 결국 우리가 식민지로 갔다. 라고 했던 분이 신촌 선생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묘총리의 난을 단순히 난이 아니라 이건 뭐다?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조선역사 1천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이거를 언급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거 정답은 5번이 되어있고 봉사십조 이거는요 아닙니다. 이건 언제 최충원 무신정권 때고요. 이것도 무신정권 때 무신정권 초기 정중부 시기 때 그렇죠? 최부산의 건의로 했던 합동도가 이거 우왕 때고요. 강제정변을 일으켜 김창을 제거했던 게 김창이의 행하고 목종을 피하고 현종이란 왕을 세웠던 거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거란 애들이 쳐들어왔던 거고요. 이걸 구실로 청답은 우리가 내용만 파악한다면 충분히 5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압록강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하도에 머물렀다. 태조가 여러 장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울려고 군사를 돌입고 청했으나 왕이 살피지 않고 세웅도 늙고 정신이 혼모가 들지 않았다. 태조가 사람들이 다투어 친엄이 되었다. 어허 딱 보니까 태조 태조실록 그러니까 아마도 태조가 자기가 이제 어 당시에 무인 시절이었던 곳에 이때 위하도 해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왕이 관절에 권한해서 태조가 마지막 수창국으로 행차했고 백관들이 서쪽 꼴면서 줄을 쉬어 맞이하니 태조는 마을에서 내려서 대절에 들어가 왕에 올랐는데 같은 태조실록인데 왕이 올랐네요. 왕이 올랐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뭐예요? 조선건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언제 1392년 그러니까 위하도 해군부터 해갖고 이걸로 결국 어 정체 실권을 잡았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 결국 신진사대부는 나중에 결국 분화가 되고 말죠. 어 이때는 뭐 신흥 무인 세력들이었고 어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하지만 이제 권력을 잡은 것만 있는데 고려왕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이냐 에 따라서 당시 급진파 사대부 또는 혁명파 사대부 쪽하고 온거파 사대부 나눠줬죠. 요쪽은 전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왕조보다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라는 역성혁명을 간주했던 쪽이고 요쪽은 고려왕조를 유지하고 전제개혁에도 반대했던 거죠. 결국 이제 이들과 누구하고 이들이 이제 결국 결합하게 된 거고 이들은 어 나는 정치 안 하려는다 하면서 어 어디로 낙향하셔가지고 제자연구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림으로 나타나시죠. 사림으로 음 사림파로 나타나셨던 거고요. 아 이들이 이제 주도했던 거죠. 전공구 이때 이제 중간에 뭐였습니까? 이들이 주도해갖고 어 과전법 건물색도 땅 빼서갖고 수조치 빼서갖고 과전법이란 걸 실시하면서 이제는 경제적 권한 권리까지 장악을 했던 거 바로 이제 어 건국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요거는 언제요? 신문왕 때고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양자 문단 양전 사방 이건 대한제국 때입니다. 대한제국 때 광조 아 고종이 했던 거고요. 역분전 이건 태조 왕건 이거는 이성기가 아니고 태조 왕건 직전법 실시한 건 세조 조선 세조 때 직전법 실시해갖고 현직관리한테만 줬던 거죠. 알고 있죠?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21번 자 요거는 난이도 아주 상 최상입니다. 사실 이걸 안다면은 이건 대단한 신분입니다. 이 정도 아면요. 이 정도를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은 합격이에요. 이 정도까지 안다면은 누구냐 전시의 자 문신겸 학자로 영남파의 증조로 불리는데 혼은 전필지이며 성종의 신임을 받아서 자 성종의 신임을 받아서 홍문관의 부재야 승정원 도승지 이조 찬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자 성종의 신임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성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분이네요. 그 약통을 이은 사람으로는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김일손이 그의 또 제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유추할 수 있어 아 김일손이 그의 제자 아 이거 뭐일까요 이거 김종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 김종직이네 그렇죠 전필지 김종직 성종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죠. 홍구파들 성종이 말 그대로 홍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림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사림들은 조선 건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세조 때 올라왔다가 성종 때 이렇게 이제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제 누구를 홍구를 견제하게 했던 게 바로 이 김종직이 되겠어요. 김종직 이분을 이제 모시는 서원이 이제 문인들이 예림서원을 지었던 거 그렇죠 이분이 살던 곳이 추원제고요. 자 그렇다면은 갑수랑국을 전개축제하고 갑수랑국은 이제 나중에 숙종 때죠. 음 자 아닙니다. 그 다음 반정공식의 위원사식은 조강조가 되겠고요. 무오사의 발달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다. 그렇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의제를 슬퍼한다. 이 글이 사실상 단종을 조금 단종을 띄우고 그 다음에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잖아. 거기에 이제 훈구들이 일러받친 거죠. 당신의 그 할아버지였던 세조를 비판하는데 이거 그냥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연사군이 빡쳐가지고 그렇죠 이때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였죠. 김종직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또 토막을 낸 거야. 이거 부관참식. 김일손이 그때 능지처참당했죠. 이게 바로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세경이 이거는 누구일까 이거는 당시 소론인물이었어요. 저는 후기 소론인물이었다. 결국 이제 뭐야 사문난적으로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던 분이 박세당이 되겠고요. 양명학이 갖고 강화학파 이건 누구냐 정재두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양명학 관련한 인물 정재두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의 정답입니다. 제가 뭐 이런 시간이라면 박세당 정재두 이런 사람들은 좀 알텐데 특히 박세당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시 이제 뭐냐면 성리학의 상대적 입장은 좀 편하다가 결국 서인들 노론들로부터 결국은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고요. 정재두는 이제 양명학 관련되어 있으니까 양명학이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입니다. 자 가 신분이니까 신분입니다. 허생전이 나오는 변부자는 조선시대의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해. 어 역관이 나왔네요. 역관. 그쵸? 사역원 소속의 사역원 사역원 역관입니다. 일본 역관으로서 큰 부자가 된 인물이고 변승업 같은 역관들이 속한 신분을 뭐라고 한다? 중인층이라고 하죠. 역관들. 자 중인층은 좁은 의미 하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 좁은 의미는 우리가 기술관들 그러니까 작과시험 보는 분이 있잖아요. 뭘까? 역관들 역 그 다음에 율 법률 그 다음에 의관들 그 다음에 음향 하늘 보신 천문관들 이분들이 이제 과거시험 작과시험 보시는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이제 기술관이고 여기에도 넓은 의미는 이분들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학업실무진 서리 그 다음에 지방에서 수영을 보좌하는 향리 거기에 이제 누구 양반 첩의자 즉 서울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넓은 의미가 되는 건데 자 이 중인층에 대한 설명 옳은 거니까 신공을 바친 거 이거 뭐예요? 관청에다 신공을 바쳤잖아요. 공노비죠. 공노비 이건 그냥 노비고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아니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당연히 양인 이상이 되어도 죄인의 아들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응시 못해요. 문과만 응시 못해요. 문과 문과 작가는 응시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응시할 수 없었다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인의 아들이라든가 제가 여성의 자손이라든가 빼고는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례원을 통해서 장례원은 노회를 관장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노비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서 노비고 자 중인층들은 후기 때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도 양반만큼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돈 좀 버니까요. 이분들도 이제 남들 문학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 문학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시사랍니다. 시사 문학 모임 시사 여기 나왔잖아요. 시사를 조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문학은 무슨 문학이다? 위항문학 거리항자 써갖고 좁은 골목길의 문학이다 해서 위항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중인들의 문학이 되겠어요. 후기 때입니다. 알겠죠? 후기 때 나오는 거야. 후기 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들을 해치를 하다 성공하지 못하고 자명을 당했다. 이에 정안군 아하 정안군 정안군이 사실 알면 좋아요. 이분 누구냐. 이게 이방원이에요. 도당으로 하여금 백관을 못 누리고 소를 올리게 했다. 후계자를 세울 땐 장자로 하는 것이 만세의 왕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웠으며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들을 해치고자 하니 이게 지금 사건이 딱 보니까 뭐예요. 1차 왕자의 난이에요. 남들은 명분을 만들었죠. 1차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이거 언제예요? 태조 때 태조 이성계 그 시절에 당시 이성계가 당시 누구를 일단 정도전을 상당히 신임했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또 거다가 세자를 또 누구를 책보했냐면 세자를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 방석이라고 한 거야. 그렇죠. 거기 이제 이성계가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6명 있었는데 한 명은 죽었고 그 중에서 다섯째였던 이방원이 가장 똑똑했었고 한데 아니 자기 첫째 부인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 자식을 안 치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이 정도전이 특히 이제 세자를 또 감싸 돌았고요. 거기다가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어 요동정벌이라는 명분으로 세자들 당시에 이제 왕자들이 가지고 있던 왕자를 가지고 있던 사병들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렇죠. 그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에 이제 다섯째는 이방원이 주돼갖고 형님들하고 같이 모의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 거야. 난을 일으켜갖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자방석을 또 제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아버지 이성계는 나중에 아유 안되겠다 하면서 나는 고향이나 갈란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함흥. 그래서 돌아가셔서 오시 않습니다. 차사를 보내도 오지 않습니다. 함흥 차사예요. 자 요게 언제야? 태조가 이성계 때 그렇죠. 1차 왕자는 아니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적장자인 영안군 형님이고 둘째 형님 방과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이제 사실상 실권을 잡고 형님도 2년 뒤에 동생이 무섭거든. 그래서 결국 동생이었던 이방원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결국은 3대째 3번째가 바로 이제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건국위에 세종 즉위까지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충분히 뭐 이게 어느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도전 남은 남은이니까 정도 남은이 언제 아니 정도 남은이 당연히 언제 조선 건국 전에 왕자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도 이게 건국 후의 모습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왕자는 알면 뭐 더욱 쉽고요. 몰라도 어느 정도 정도전이 결국은 초기 때 무인정사라고 하잖아요. 1차 왕자는 무인연에서의 정책사변 이때 죽은 거니까 대충 예수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답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중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아마 임진왜란이네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우리 순서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처음에 초기 패전 단계 부산진 동래성 그 다음에 충주성의 신립장군 그 다음에 의주 피난 갔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순신과 이순신의 활약 있었고 그 다음에 의병들도 곳곳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바로 조명연합군 명나라가 원군을 가지고 도와주러 왔죠. 그렇죠? 평양경을 함락했었다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네 번째가 이러다가 교착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한 4년 가까이 휴전회담을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렬되고 다시 일본이 뭐랬죠? 다시 정유련에 다시 재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유재란. 이때 정유재란 때가 이제 우리 이순신의 명량 그 다음 노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을 제가 기억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설명되었던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죠. 지금 이제 왕이 지금 이제 이때 초기에 패전한 다음에 다 왕이 물러났잖아. 자, 여기에요. 의주 피난 갑니다. 의주 피난 갔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 이때 연합군이 들어오면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평양성을 어떻게 했다? 수복합니다. 탄압니다. 요거네.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에 들어가신 거. 뭐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고. 그렇죠? 이때는 뭐 하여튼 옥사당한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당포해전 그 다음에 한산도대척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허 됐나? 요거는요. 이거 의주 피난 전이에요. X 그렇죠. 부산진 정발 그 다음에 정유재단 요거죠. X 강옥립 이거는 언제예요? 광해군 때 임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선조 죽고 광해군 때죠. 후군가의 중간중립외교 정봉수 1위 이거는 언제예요? 광해군 쫓겨나고 인조 때 정묘호란 때 당시 어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그 다음에 이립이 의주 지역에서 의주에서 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정묘호란 때 그러니까 한참 뛰네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이거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보 55이고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에 임재인한테 불타 없어졌다가 인조 때 조성됐다 라고 나오니까 어휴 이런 거 좀 어렵네 그렇죠? 어 자 요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저도 잘 안보이네요. 석연지인가 석연지 그 다음에 있고 어 쌍사석등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쌍사석등이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쌍사석등이 하나 유명한 게 있다. 중간에 이제 탑이 하나 있는데 어 뭐냐면 목탑이 하나 있죠. 음 마곡사 대웅보전 이런 것들은 절대 안나와요. 아마 본 적 있습니까? 공부하시면서 처음 들어봤죠. 이건 저는 중기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불교 사찰 건축물입니다. 중충탑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량사 무량사 극락전 부안에 있는 무량사 극락전 이것도 역시 조선 중기 때 대표적인 사찰 건물인데 그냥 안 봐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서브로 나온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요거 세 가지 요게 다 같은 식이야.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요? 금산삼 금산삼 이륙전 화엄 사각항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그쵸? 김제 금산삼 이륙전 구례 화엄 사각항전 보흥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개는 17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7세기의 대표적인 사찰 건축물인데 사찰에 있는 목조 건축물입니다. 특징은 17세기 때 어떤 후기잖아요. 이때 이제 양반지주의 후원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억불이거든요. 불교대에서 억불을 했어요. 불교를 통제했다고. 그런데 이제 왜 후원했냐. 외란과 호란 양란을 거치면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알게 된 거예요. 양반들. 그러니까 어떤 거야?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양반지주를 후원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가 된 거야? 불교 지위도 나름대로 조선정기부대 보면 상승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반들이 지주 후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까 봤지만 금산사 미륵전 화음사 각항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양반들은 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법도를 따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은요. 이런 게 있어요. 닫힌 건물이에요. 보시면 하겠지만 1, 3번 2번, 3번, 5번 보세요. 닫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요. 내부가 하나로 통해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하나는 통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됩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게 대표적인 17세기 후기 건축물이다라는 거 세기에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여기만 여러분 일단 또 한 번 보고 말지 또 볼 걸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어쨌든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크 좀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이제 휴식 타입을 취한 다음에 이제 26번부터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용서여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라고 하였죠. 자, 그래서 삭탈을 관직 삭탈 관작하고 그 다음에 송금 받고 내쳐라 송시열을 구하는 자가 했었지만 대신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죠. 이게 언제냐 기상국 때죠. 기상국 때 언젤까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기상국 때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숙종이나 왕을 탄다면 숙종 때 숙종에 원래 중전이 있었죠. 중전이 원래 인현왕후인데 이후에 이제 이때 인현왕후 서인 쪽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다음에 숙종이 인현왕후였지만 두 번째 후궁을 두었죠. 후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냐면 희빈장씨 희빈장씨 여기에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여긴 자식이 있었어요. 숙종이 초기 때 첫 번째 황국이 뭐예요? 경신왕국이었죠. 경신왕국 때는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죠. 서인이 집권합니다. 다시 원래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바꿨죠. 이때 서인으로 바뀌었다. 서인들이 당시 어쨌든 남인 처벌을 두고는 노론과 서론을 나눴다는 것은 간단하게 좀 볼게요. 노론과 서론으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집권했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남인들이 아직까지 완전 몰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하는 큰 체제는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귀상국 때는 다시 누가 남인들이 집권하게 되는데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사실 알고 있죠? 남인 쪽의 인물이에요. 숙종이 워낙 희빈장씨 장희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식을 뭐한 거야? 희빈장씨를 중전으로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뭐야?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는 보통 일곱 살이 책봉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세자가 되었다. 미리 세자가 된 거야. 그게 뭐라 그래요? 원자입니다. 원자. 그러니까 원자 정어문자의 자 이쪽이 남인 쪽이 이랬잖아. 서인 쪽의 송시열이 반발을 했던 거죠. 그러자 송시열을 이렇게 사사시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사왕국 때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알다시피 갑순왕국 때 다시 서인들이 집권했죠? 이때 서인들이 집권했는데 왜냐 희빈양식이 오만 방지해줬거든. 그리고 숙종이 다시 누구한테 숙빈 최씨 무술이 출신 무술이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에게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어쨌든 이쪽은 무술인데 뭐 서인이고 남인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당시 숙종이 누구한테 다시 이때 인연왕호를 복위시키면서 인연왕호 복위시키면서 다시 서인들이 집권했던 거다라는 건데 여기 숙빈 최씨가 이제 서인들이 이제 압력을 가한 거죠. 너 어차피 네가 살려면 인연왕호가 왕이 올라야 돼. 얘가 왕이 되면 너 죽을 수 있어. 니 아들하고 그러니까 네가 빨리 인연왕호를 복위시키라 라고 얘기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연왕호를 복위시키고 희빈장신을 이때 내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갑수나옥 때 그러면서 다시 서인들이 집권했다. 이게 이제 세 번의 숙종 때의 황국이 되겠고요. 자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관의 나는 이거 인조 때 모습이고요. 정렬이 모반사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축옥사라고 하죠. 이거 선조 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허접과 인도 남인들이 대거 축출된 거는 언제냐면 경신한국 때예요. 경신한국 때. 이건 경신한국 때가 되겠고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권력을 장악한 건 이거는 광해군 때의 모습이고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때는 이제 서인들이 축출당하면서 남인들이 집권하면서 당시 누가 희빈장시가 왕비로 책봉됐다라는 게 이게 정답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조금 끊겼는데 27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수원씨. 최근에 땡땡을 편찬하셨는데 이 템은 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상공업에 진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유수원이라는 인물은 대표적인 유수원이라는 인물은 우서를 통해서 우서라는 책을 통해서 스마일 우서 그렇죠? 이 통해서 바로 상공업 사농공상에 그동안 차별이 있었거든? 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인데 이게 직업적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사농공상에 직업적 차별을 없애자. 한마디로 직업적으로 다를 게 없다. 똑같다. 평등하다. 평등화와 전문화를 강조했던 상공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유수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물이 누구냐? 중상주의 실학자거든? 이거 딱 보면 언제예요? 조선 후기거든. 후기. 후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한눈검에서는 주로 옳은 문제들 많이 묻는데 옳지 않은 거 찾네요. 개시와 후시무역 이거 맞아요. 후기 때 공무역 사무역이 같이 이루어졌다. 말 수 있고요. 담배면허 상품장물의 재배 흔치 상품장물의 재배 같이 이루어졌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 설치한 거 이건 지중앙 때잖아요. 언제예요? 삼국시대 6세기 때 지중앙 때 경주에다가 동시전을 설치했다. 감독기관을 설치했다. 맞죠? 송상만상 송상은 개성상인 만상은 의주 만상을 해서 주로 청나라 청나라 상인들하고 교역을 했던 그런 상인인니까 후기 맞아요. 모내기법을 확대로 벼와 보리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벼와 보리 같이 맞죠? 이모작 이렇게 확대된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군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업적으로 오른 거 만석거는 이 왕의 수원화성을 건립하면서 축조한 수리시전 중 하나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만석거 만석거는 대유둔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 농장을 하나 만드셨어요. 어디다가 화성 안에다가 한번 농업적인 한번 개혁 정약용이 주장했던 여전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한번 그 집단 농장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경제학에서 노동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같이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실시한 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았던 화성 안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 농장을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가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원 안에서 안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흔히 정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정조. 그럼 정조에 대한 설명이니까 집현전을 개성한 홍문관 설치 집현전은 세종 때 설치했고요. 세조가 왕권을 강화하면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영을 폐지했죠. 그러다가 다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했던 건 성종 때의 모습이에요. 저는 성종 때 군역의 부담 균역법 두필 간포가 있잖아. 당시 군역 16세, 60세 정남들에게 군역을 지른 대신에 1년에 두필 내면 된다 했는데 이것도 부담스럽다 해서 한필로 줄여준 게 영조죠. 영조 초개문신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초개문신제를 통해서 문신들을 재교육했습니다. 37세 이하의 당화관들을 대상으로 초대해서 개몽합니다. 문신들아 내가 교육을 받아라. 정조는 아주 잡벅이 아주 심한 왕이에요. 아주 근자감이죠. 근자감이 아주 쩔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 워낙 똑똑했거든. 붕당의 폐해를 경계의 탕평비군 영조가 되겠고요. 삼정이정성 설치는 이거는 언제냐면요. 진주밀란이 발생했던지 밀란 진주밀란 이후에 임술농기 이게 터지는 그 시점이야. 그때가 1862년도쯤에 이 사건이 터졌고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삼정을 정리 한번 해보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게 굳이 왕을 얘기하다면 철종이고요. 세독이 말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군 임금이 재미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자네 양재역의 벽서가 붙어 양재역의 벽서가 대비막에서 걸려잡고 간신히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 라는 거지. 대비가 권력을 잡고 간신히 설친다. 라는 표현이었고. 자, 상심이 크시겠군. 대비와 이기 그 다음 윤원영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조정에 큰 변고가 생길까 두렵네. 윤원영이 나왔네요. 여기 윤원영.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윤원영. 그쵸? 이게 뭐 대충 간상 말씀드리면 중종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종이 장경황후 윤씨 가문이 있었어요. 자, 장경황후 윤씨.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거 아마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이 들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후에 인종이 되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에게 또 한 번 또 새로운 중종을 맞이합니다. 그분이 문정황후 윤씨. 우리가 여인천와라고 불렸던 그분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역할은 뭐예요? 세자가 열심히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자식이 또 나온 거란 말이지. 근데 진짜 자식이 아니잖아.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고. 후에 낳은 명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종이 엄마로부터 사실 새엄마잖아. 새엄마로부터 맨날 무시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효심이 좋아요. 효심이 매우 아주 극진해. 그래서 맨날 엄마를 모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아마도 뭐 중간에 뭐 탄 것 같기도 해요. 독약을 탔는지 뭐 했는지 이분이 9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못 낳고 왕이 됐던 게 이거죠. 그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외척 가문이 있습니다. 이때 외척 가문은 윤임이라는 일파가 있어요. 윤임일파. 이때는 이제 윤씨잖아. 윤씨잖아. 그러니까 윤원영일파. 동생입니다. 문정환 동생인데 이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언제. 명종 때. 그러니까 너희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이들을 같이 처단한 건데 이때 이제 이들을 도와줬던 게 사림들이 이때 도와줬거든. 그래서 이때 이 외척 가문의 다툼 속에서 윤임일파 쪽에 붙어서 사림들까지 같이 엮어서 이제 같이 타파했던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어요. 을사사화. 그러니까 외척 간의 다툼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을사사화. 요게 이제 이 윤원영이 나온다. 요 사건은 알고 있니? 을사사화와 관련된 사건은 알고 있니? 라는 거죠. 알면은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세식풍성 문제인데요. 지금 요거는 6월 보름날에 6월 보름날에 동쪽으로는 머리 가면 나쁜 기운이 살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치로 행사는다. 6월 보름날에 했던 거죠. 요게 뭐라고 하냐면 탁종 노래여서 이 물을 담그면은 발을 물에 담그면 발과 함께 마음도 정화된다. 라고 해서 이제 더위 먹지 말라. 뭐 이런 거죠. 더위 먹지 말고 이제 더위 나쁜 기운을 날려버린다. 라고 해서 6월 보름날에 했던 게 뭐냐면 유두라고 하는 거예요. 유두절. 우리 유두절이라고 하거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요거는요. 아마 우리가 세식풍성과 관련된 건요. 매번 출제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정답에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나옵니다. 근현대사 파트 한번 좀 봅시다. 자 이번에 근현대사 파트는 막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뭐냐. 이거 하는 뭐 일본국이 와서 일본국의 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국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민은 양리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게 이제 가가 뭐냐면요.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에 부속조약으로 맺어졌던 조일, 소, 조규, 부록이에요. 소, 조규 왜냐하면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 소, 조규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록 부록 내용은 간행이정 심리 거류지 무역이죠. 심리 안에서 개항장 내 심리 안에서 장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거고요. 나는요. 이건 뭐냐면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조일 무역 규칙. 제가 연도를 안정원 이거는 부속조약 바로 조일, 소, 조규 체결 이후에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에 바로 이어맺어진 조약들이에요. 경제적 침투를 위한 거죠. 여기는 관세가 없다. 조선과 일본 간에는 관세가 없다. 무관세. 항구세 없다. 무항세. 자, 양리와 잡곡을 제한 없이 수출 수입할 수 있다라는 무제한 양국 유출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청나라와 맺은 거.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진압해 줬잖아요. 조청, 상민, 수른부격장정. 그리고 당시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우리 99인들에 대해서 불탔거든. 그래서 일본과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경비병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재물포조약. 요게 대표적인 게 가 내용이니까 요건 아니죠. 최국대국을 처음으로 기준된 건 조미소통상조약. 미국과의 조약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주선책략을 영행으로 했던 거 역시 조미소통상조약. 이 두 개는요. 조미소통상조약의 내용이에요. 거중조정 역시 마찬가지로 조미소통상조약의 내용이네요. 자, 가와 나는 조일소, 조기오. 즉, 가나더조약의 후속조치로 체결된 거. 이게 정답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는 후속조약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우리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볼게요. 해산결이 이틀 전에 군부 대신 하세과와 대장이 통감부에 통감부에 국권 피탈 전이겠네요. 한국군대를 해산하기로 한국군대를 해산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조치를 반포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군대 해산이네요. 그렇죠? 군대 해산. 군대 해산이 이루어진 게 1907년도죠. 무슨 조약? 네,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렇죠? 한일 신협약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정리 7조약이라고 하죠. 정리 7조약 1907년도에 있었던 정리 7조약의 내용이 되겠네요. 이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내용이 통감의 권한이 확대된다. 그렇죠? 일본이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이 한국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은 한국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속조약으로서 군대 해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일 신협약 내용이니까 이때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안되는 거죠. 자,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써 이거는 을사 늑약이죠. 을사 늑약 체결이후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그렇죠? 여기에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로 있죠? 정리의 병에 합류하죠. 의병에 합류합니다. 이때 이제 이 의병에 합류 하면서 이게 의병이 어떻게 됐다? 전쟁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의병의 전쟁화. 그렇죠? 이러면서 당시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이한 걸 열산하면서 당시 총대장 이인영 그 다음에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13도 창의군을 통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던 거. 그렇죠? 맞아요. 메가따가 화폐정리사업. 메가따는 언제? 1904년 8월 달에 1차 한일협약. 즉, 이제 을사늑약 전이에요. 을사늑약 전에 1차 한일협약 때 이제 재정고문을 두었던 메가따가 1905년도에 이제 화폐정리사업. 당시 우리나라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 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금융을 예속시키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액스. 고종이 해이그 만국평화에 의해 특사 파견 한 번인 건 을사늑약 이유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한일 신입학이 맺어진 배경이 뭐냐면 해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당시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렸거든요. 통관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황제를 직위시킨 거야. 그게 뭐예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직위했으니까 새롭게 조약을 맺어야겠지 않았니? 라면서 체결했던 게 바로 한일 신입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아니죠. 이전이지. 99대가 나뉘게 됐다. 이거는 뭐예요? 이모곤란이죠. 한참 전이잖아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가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볼까요? 안창호, 양기탁 등 이승훈 등이 중심이 되었고 조직한 비밀결사입니다. 비밀결사 단체고요. 그 다음에 국권 회복 나왔고요. 국권 회복을 회복한 뒤 공화정치의 국가를 수입하고자 한다.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정하고 새롭게 할 것을 국민들을 새롭게 할 것을 한다. 민들을 새롭게 한다. 민들을 새롭게 한다. 민들을 새롭게 합니다. 신민회가 되겠네요. 자, 신민회 자, 신민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신민회는 너무나 유명한 단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연통제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누굴까요? 이건 임시정부고요. 임시정부. 그 다음에 황무직연권 반대운동 벌였던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보안회라는 단체가 되겠어요. 1904년도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 중추원은 이제 의회로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의회 설립운동을 펼쳤던 게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그렇죠? 복벽주의를 내세웠다. 복벽주의를 내세웠다. 이거는 뭐야? 전제군주제를 다시 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1912년도에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였습니다. 임병찬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독립의군부가 되겠고요. 바로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기지 건설했다. 맞죠? 여기서 이제 신흥부를 하게 만들면서 남대로 이제 신민회 같은 경우는 실력양성과 더불어서 실력양성 뭘 통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교육은 뭐야? 대성학교, 오산학교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은 자기 회사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 통해서 실력양성해야 되고 한국계에 뭐한 거야? 독립운동기지 건설 독립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 당시 이때 신민회 소속이었던 누구? 이회영의 이회영 형제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자산을 다 털어 가산을 털어가지고 그렇죠? 어디다가 남만주 지금의 서간도 지역이죠. 삼원보 지역에다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그 지역에다가 무관학교를 만들었죠. 그 무관학교 이름이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겠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화당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던 땡땡을 동영상으로 제작한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 사랑방 박교수의 사랑방이 뭐였다? 우정, 천국, 축하, 개국 때 거사정면 거사실패 일본으로 망명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보니까 딱 봐도 개화당 나오고 하니까 급증개혁파들이 주도했던 게 갑신정변이 되겠네요. 갑신정변 뭐 너무 쉬운 사건이죠.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갑신정변 누가 주도했습니까? 박영효, 김옥균 그 다음에 홍영식 등이 주도했다. 맞는 거네요. 김기수를 수신다. 이건 강화도조약 이후에 파괴했던 겁니다. 1876년 강화도 1차 수신사 일본은 신로 대돈하되다라면서 일동기후란책을 쓰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구본신참 이거는 광무개혁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되겠고요. 총관동리기무아문 설치한 건 이거는 강화도조약 이후에 개화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1880년에 설치했던 통리기무아문이 되겠고요.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홍범14조를 반포했다. 이건 2차 과보개혁 중에 발표한 거죠. 동립의 방향을 했던 건 2차 과보개혁 중에 발표했던 게 홍범14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갑신정변 내용은 너무 쉬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35번은 고부가가 점정했고 황룡촌 전투 우금치 전투 삼례집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뭐다?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주로 순서문제 나왔지만 이렇게 어떤 운동이냐라는 걸 묻는 것도 나오네요. 동학농민운동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뭔지 한번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을사한디가의 반발에서 봉기했던 건 을사의병이 되겠고요. 을사의병 최익현이 태인과 순창에서 그 다음에 신돌석이 동해안 쪽에 평해 영해 울진 등지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는 평민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낙심의 타막이 발단해졌다. 이거는 뭐일까? 진주밀란 이게 이제 확대돼서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 봉기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임술농민 봉기 집강소를 토대로 폐정개혁 자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집강소를 통해서 자취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유괴춘의 중창을 봉기해서 진주 이게 아까 말해 진주밀란이네요. 백낙심의 타막이 이 외 몰락의 양반 진주의 몰락의 양반을 유괴춘이 주도해서 진주성 점령했던 거 진주밀란 이거는 언제 새독이 때 있었던 거죠. 홍의장으로 불린 곽재우가 어이구 띄워네 의병장으로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임준왜란 때 임준왜란 때 정희농 곽재우 같은 분들이 북인들이었죠. 북인들 북인들이 이제 광해군과 함께 같이 임준왜란 때 같이 이렇게 활약을 하셨습니다. 자 임준왜란 때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순서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니까 충분히 답을 골라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광주고부 학생들 충돌사건 중학생 충돌사건인데 지난 3일 광주역부 1대에서 한다. 광주공립고등학교 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인 중학교 학생 간에 300여 명이 다투어 자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과의 싸움에서 편싸움에서 이제 시작됐던 거 이게 뭘까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말 우발적 사건이었죠?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이제 이런데 이게 192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때 이제 광주학생 광주에서 이제 편파적 수사 일본 학생과 같이 싸웠는데 일본 학생은 풀어주고 광주에 있는 이때 편싸움에 가담했던 학생들을 체포해가지고 구금시켜버린 거야. 그러자 이제 여기에 있던 학생들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동맹 휴학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까지 그치 학생들 부모님들까지 같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게 역시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사실상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민족운동으로 확대된 겁니다. 우발적인 거지. 아니 계획적이었으면 아니 걸렸으면 아마도 일본이 진압을 했을 건데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기회로 당시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단체었던 신간회가 이것을 계기로 해갖고 여기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계기로 이거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커진 이런 민족운동을 통해서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다가 발각이 되고 말았던 게 바로 이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한다면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휴화 그렇죠? 집단 OO이 맞죠? 이 집단 OO이야 그렇죠? 도하선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인산일은 뭐예요? 인산일 60만세운동이죠. 1926년도에 있었는데 60만세운동 이것 때문에 이제 민족 유일당운동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무단통치를 완화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완화시키는 배경 완화시키기보다는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는 게 이제 말 그대로 3.1운동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수립되는 계획 3.1운동 맞고요. 대한민국의 후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신보는 이제 언제야? 국권피탈 이전이잖아요. 배대리 만들었던 영국인 배대리 발행인으로 있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신보고 1910년도 국권피탈과 동시에 이제 폐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1907년도 있었던 대구에서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는 것은 사이 문제 한번 나왔네요. 가나 사이에서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천지의 고아는 제사를 지냈고 황태자가 배참했고요. 참여했단 말이에요. 애를 마친 뒤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꺼내 제 무릎을 꿇고 아르기를 재례를 마쳤으니 황제 자리를 올렸네요. 그래서 세 번 사용하다가 옥세를 들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뭐 이건 대한제국의 이제 황제주의식이겠네요. 그렇죠? 대한제국. 우리나라에서 황제라고 하는 게 대한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저기까지 황제라고 했죠. 대한제국의 황제주의식. 굳이 시기를 한다면 1897년 10월달의 일입니다. 10월달에 이제 원구단 환구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원구단에서 이제 황제주의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대한국국제를 잘 사용하고 해달라는 거죠. 교정서라는 곳에서 법규교정서에서 대한국국제 선포한 것. 저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뭘까요? 헌법. 음 요거에요. 그럼 요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자 대한제국이라는 이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는 누구와 같이 활동했습니까? 결국은 황제주의식을 가는데 요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간파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공사 갔다가 당시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이 이제 이런 내가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당시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불러들었던 게 서재필이에요. 사실 뭐 외국인들에게 사정을 알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게 알리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고종이 가장 기댔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정치적으로. 왜?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 제3국가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해준다고 했거든. 그거 내용을 믿고 이제 미국을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미국에 있었던 서재필 즉 갑신정변 때는 20살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갑신정변 중에 해외로 망명가 있다가 결국 미국에 있었던 서재필을 불러들여갖고 독립신문을 간행하면서 민들에게 우리가 되면 내가 어떤 사정인지를 알려라. 그래서 순한글과 외국인들에게 사정을 알리고자 영문으로 좀 조금 기록했습니다. 영문판 두 개를 만들었던 거고 이후에 이제 독립신문을 만든 다음에 독립협회를 이제 구속하는데 그 독립협회라고 하는 건 사실상 원래는 사교조직이었다가 당시 친러파 내각하고 이제 서재필 가든 개화지식의 사교조직이었다가 점차 독립문 독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모금운동하면서 민중단체로 거듭났던 거고 이후에 토론회 강연을 통해서 당시 고종에게 황궁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황궁하셔서 연호를 광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거죠. 이후에는 독립협회에서 이제 독립협회와 함께 같이 활동하다가 사실상 좀 약간 삐걱대기도 합니다. 그때쯤에 뭐 했습니까? 뭐 의회 세우기 위해서 의회 설립운동 그렇죠? 의회 설립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권수운동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이런 어떤 각종 운동들을 같이 했던 겁니다. 중천관제를 통해서 의회를 만들고자 했다. 미국식 의회를 만들고 이권수운동은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강대국들의 이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권수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극심하게 극렬하게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민권 그렇죠? 민중단체니까 민권수호를 위한 민권운동도 같이 벌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대한제국 정부하고 같이 합쳐갖고 이제 나중에 이런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거든. 만민공동회 처음에는 만민공동회가 여러 차례 개최가 됩니다. 1898년부터 여러 차례 개최되다가 이후에 이제 이후에 관민공동회를 한 번 딱 개최하죠. 그래서 민들하고 관하고 같이 해갖고 하자 그러면서 1898년 10월달에 관민공동회 해갖고 결국 여기서 헌의육조라는 걸 결의해요. 육조를 결의합니다만은 당시 보수파가 이제 뭐한거야? 여기다가 이제 왕에게다가 왕에게 뭘 보냈죠? 익명서를 보냈죠. 익명으로 서신을 보내서 이들이 사실상 추가하려고 하는 건 입헌군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공화정이에요. 왕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고종이 그 말을 듣고는 노여워하면서 보부상들을 모아갖고 황국협회라는 걸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고 독립협회를 결국 해산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모습을 모르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정답은 2번이죠. 이때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인물이 관민공동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 되어있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건 1926년도 일제강정기 26년도에 나홍규 제작, 나홍규 감독, 나홍규 배우의 아리랑이 있었다고 보여요.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1886년도에 가보개혁 때쯤에 이제 교육개혁주소가 반보되면서 그때쯤에 폐교가 됩니다. 경구성기차는 이건 러일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러일전쟁 중이니까 1905년도 러일전쟁 중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후회가 근후회는 이제 신간회와 같이 만들어진 단체니까 27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때 나올 수 있는 거는 97년 이때쯤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교에 대한 활동으로 오른 것은 가정교는요. 자 보시면 나철이 창시했다 라고 나왔죠. 자 뭐 딴 거 없습니다. 나철이 창시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철 창시하면 나철 오기호 등이 중심이 됐다. 단군을 모티브라고 단군교라고 했다가 단군교라고 했다가 후에 이제 일본의 탄압이 통간부의 탄압이 심하니까 대정교로 이제 바꿔버렸죠. 1909년도 나철 등이 국내에서 조직했던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민족시조인 단군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한번 규합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보였던 건데 국권 피탈과 동시에 어떻게 된 거야?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아 어디로 갑니다. 북만주로 갑니다. 북간도. 북만주 또는 북간도로 가갖고 여기서 이제 다시 빛을 쳤자 라면서 중강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었죠. 중강단을 이제 중강단을 창설하게 설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무장단체 이거 대정교 계열의 무장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종교 활동이니까 개벽 신여성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여성과 어린이 된 인격 존중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가 되겠고요. 만세보 역시 천도교가 되겠고요. 이와학당설방학이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스크랜티나 사람이 만들었어요. 개신교. 중강단 그렇죠. 북만주로 건너갔다. 언제 국권피탈 이후에 중강단 이후에 이제 북로군정소건으로 됐고 이후에 청산위에서 활동 청산위 전투에서 활동하게 됐던 거죠. 박중빈 이거는요. 뭐냐면 불교의 생활화 원불교입니다. 1916년도 일제강점기 때 이제 만들었던 거 불교의 생활을 외쳤던 새생활운동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저축운동 금검절약 뭐 이런 걸 외쳤던 게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사람은 이 소속돼 사람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단체 이거 보니까요.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다 나오죠. 딱 보니까 총독부에 폭탄 투척했던 거 주둔 총독부 폭탄 투척 누구? 김익상 종로경사서 폭탄 투척 김상옥 그 다음에 일본 황국에 폭탄 투척했던 거 김지석 그 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의 폭탄 투척했던 인물 나석주 개별적 무장투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거는 의열단 김원봉이 1919년도 만주길림에서 윤세주와 함께 단원들을 모아갖고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개별적 무장투쟁을 기반으로 했던 그 단체고 개별적 무장투쟁을 톡탄 투척하는 거죠. 투탄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건데 이때 이제 이 활동지침이 중요하죠. 활동지침 그 김원봉 이걸 만든 게 김원봉이 아니야. 그쵸?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원봉 김원봉이 당시 누구한테 신채호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갖고 신채호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활동지침을 하나 써주신 거죠. 그 활동지침 이름 활동지침이 바로 조선 혁명선언 요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뭐냐 강도 자 항상 신채호 선생님은 무장투쟁 논자거든요. 항상 이게 뭐 무장투쟁 논자니까 되게 어 그 문구가 되게 세요. 음 아주 강력합니다. 무장투쟁 어 그래서 강도 일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민중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밖에 없다. 폭력투쟁이거든.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장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체의 의열단위가 정답이 1번이네요. 2번은 어디 한인 내국단 음 이거는 이제 김구 선생이 예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 국민 국민 대표 회의라고 하는 자 우리가 1919년도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 정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연통제 교통국 통해서 이게 일제에 발각이 되면서 군자금 독립자금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후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 대표 회의라는 게 1923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창조파 개조파 나눠지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려되고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요. 이후에 이승만 탄핵하고 이대 대통령으로 박은희 선생이 추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2차 개헌하고 3차 개헌했지만 제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위기야. 위기. 이 위기에서 탈피하고자 임시정부가 존재감이 떨어졌거든요. 존재감을 알리고자 의열단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게 31년도 상하에다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게 바로 한예국단 여기에 이제 봉봉 브라더스의 활약이 있었던 거죠. 이봉창 윤봉길 그쵸. 자 파리강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건 이건 김규식입니다. 인물 한다면 김규식이고 김규식이 활동했던 단체는 원래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갔다가 이후에 신한청년당이 3.1운동 바로 직후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개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연해주의 대한 국민의회와 통합을 하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굳이 얘기한다면 신한청년당도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도 같은 겁니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신한부관학교 이거는 신흥부관학교 신민회가 되겠고요. 한인비회 학교 세웠다. 이건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요. 40번입니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유. 자,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자고요. 중일전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중일전쟁. 중일전쟁이 나오니까 중일전쟁은 1937년. 우리가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본격적인 이제 이때부터 민족말사정책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게 거의 뭐 절정일였던 시기가 1941년 태평양전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유의 모습으로 오른 것이니까요.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연탄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아, 뭐 이런 등등이 나오니까 자, 시기를 본다면 언제요? 조선 농민총동맹은 20년대, 27년도. 조선 노동총동맹이 24년도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으로 분화된 게 27년도고요. 정우에서는 이거는 신간회를 만드는 데 하나에 일조했던 사건인데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정우회가 당시 타락되지 않는 한 민족주의 세력과 뭐야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 라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하나의 밑거름이 됐던 발표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국연령을 발표했다. 이거 언제요? 41년도. 충칭 정착 이후잖아. 충칭 정착 이후. 자, 이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때 공정 발표한 다음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이때 연합국의 이론이 되었던 거죠. 연합국의 이론이 되었다. 이때 태평양전쟁이 발발했거든. 그치? 충칭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청산리 전투는 20년이고요. 원산동려 풍파업은 29년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건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언제쯤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공부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지금 이 강의 이거를 들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지. 왜? 내용도 모르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학 공식도 모르는데 수학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걸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40번 1번 가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1번입니다.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총사령관 박상진이 이끌었던 뭐뭐 소속의 김한중 의사 순국이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진이 이끌었던 단체고요. 충청도 지부장을 군작은 모금하면서 마산에 도구면장 박용화 처단 일본 경찰 체포된 박상진과 함께 형무사에 순국했고 홍병청 받았다. 박상진 이런 거 박상진 김좌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도구면장 살해 사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한강복회라는 단체입니다. 대한강복회 이 1910년대 우리 독립의군부와 함께 대표적인 비밀교사단체입니다. 1910년대 국내 비밀교사단체 자 10년대 국내 비밀교사단체 두 단체 이때 했죠.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군부 복벽주의를 지향했고 의병전쟁을 계획하다가 고종의 밀명을 받았고 의병전쟁을 계획하다가 결국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걸려갖고 결국 결국 이제 단체가 해산되고 말았고요.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는 풍기지역에 있었던 광복단 그 다음에 이제 달성지역 대구 달성지역에 있었던 조선국권회복단 이 두 단체가 이제 결합을 해갖고 만들었던 단체로서 당시 박상진과 김자진이 주도했고요. 당시 누구를 모티브로 삼았냐 신민회가 이때 11년도에 백옥인사건으로 해산됐거든요. 바로 신민회를 모티브로 삼아갖고 이제 만들었던 공화정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신민회가 세웠던 신흥무관학교 이외에 또 하나의 무관학교를 조선차량은 털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을 처단하면서 친일파들을 처단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행영부라는 기구를 두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과정에서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비밀교설이 있다가 들통이 나갔고 결국은 체포되고 해산됐던 겁니다. 자 신민회가 모티브로 정답은 1번이네요. 임정부 주도로 임정부 아니 임정부 세우기 전이에요. 15년도니까. 그렇죠. 15년도 전입니다. X고요. 뭐 굳이 주도로 결성했다고 한다. 한인애국당 같은 단체가 되겠고요. 봉호동에서 했다는 건 이거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도했다. 대한독립군. 이건 홍범도가 만났던 대한독립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여러 부대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해군 암호의 국민해군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 등등등등등등등의 많은 분들이 있었죠. 국민의원부는 임정이죠. 임정부 영능가 영능가 흥경성 조선혁명군이죠. 양세보이 있었던 조선혁명군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독립군과 함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함께 뭘 이끌었다? 한중연합작전을 했던 거죠. 한중연합작전. 언제? 만주사변 이후에.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영능가 흥경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본 국민대표회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2천만 민중의 국민대표회의 그래서 국민위터가 사명을 맞들어서 대단계를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고자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다. 여기 국민대표회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임시정부가 초기 때 연통제교통국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연락망 비상연락망 그다음에 통신망을 통해서 군자금을 막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제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미연부 같은 워싱턴에 있는 구미연부를 통해서 의연금 같은 거 걷어들이고 그걸 중간에서 정리해줬던 거 자금 세탁해줬던 회사가 부산의 백산상회라든가 아니면 저기 있는 단둥에 있는 이륙양행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다. 뭐 우리가 초기 활동들을 알 거 합니다. 외교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뭐도 했습니까? 뭐 각종 문화적 활동도 했죠. 뭐 사례편찬서를 통해서 한해관계 사례집을 편찬하고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도 만들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일제가 그래서 군자금 모금 통로가 막혀버린 거야. 연통제교통국이 발각이 되었나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독립운동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각계 국내 각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상하이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대표 회의죠. 국민대표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파, 개조파 나눴잖아요. 창조파는 뭐였어요? 다 바꾸자.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개조파는 일부 조직만 바꾸자라는 거죠. 그리고 현상유지파 고수파죠. 현상유지하자. 김구 같은 분들입니다. 얼마 안 돼 소수. 결국 이분들은 대립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 여기 김구들만 중심이 돼갖고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때 이후에 이제 25년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2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박은식을 추대하고 박은선생을 추대하고 박은선생이 이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2차 개헌합니다. 이때 2차 개헌. 이때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은선생 대통령 취임 전의 모습이니까 정답은 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 작성될 당시에 일제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안으로는 세계의 불안에 여판을 받아들고 조선외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했다. 다른 한편은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차량다리기를 강구하고 자 일제가 뭔가 해준 것 같네.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이코 같은 놈이죠. 이놈이 지금 현재 뭔가 한 거야. 교육제도 개정하고 교화보고 10년대는 이런 거 안 하죠. 무단통치제는 그냥 무조건 탄압이에요. 하지만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본이 좀 느낀 거지. 그래서 뭔가 이제 유화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제가 유화정책은 뭐였다? 뭐뭐하는 척하는 우리의 기만 통치였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어느덧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우리의 운동을 어느덧 허용을 해 준 거야. 그러면서 민족 운동가들은 뭐 한 거야?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봐. 나 이렇게 해 준다니까? 너 잘해 준다니까? 잘해 줄 테니까 초콜릿, 사탕 잘해 줄 테니까 원래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일부를 자기네들 쪽으로 끌어와 갖고 친일 분자를 키우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방향이 민족운동가들이 둘러 쪼개지는 거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 자치운동을 허락해 주는 거야. 식민지는 인정해라. 자치해 줄 테니까 자치하게 해줄 테니까 인정해라. 하지만 절대 독립을 해주셨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분열된 겁니다. 여기 2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이 자치운동가들을 어떻게든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는 결합 못하고 60만세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서로의 존재감을 알게 되고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이런 단체들과 이런 사회주의 세력 정우회 선언 등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신간회라고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문화통치기 때입니다. 20년대에 문화통치기 때 국민징용용 그니까 당시에 실시된 거니까 자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거 국민징용용은 우리가 39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전쟁 후에요. 전쟁이 본격이 되는 시기에 태형령은요. 1912년도에 있었던 거 10년대가 되겠고요. 산미중식회의 바로 20년대가 되겠습니다. 20년부터 34년까지 했죠.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36년도가 되겠고요. 회사령 같은 건 1911년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와 관련된 건 산미중식회의 이 되겠죠. 일제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통해서 경제 산업 변반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자신을 공업지대고 우린 농업지대고 만들려고 하면서 쌀을 증식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게 했던 이런 게 나온 게 산미중식회의 언제 20년대부터다 라는 거 알 수 있지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그러니까 신간회의 3대 강령입니다. 신간회의 3대 강령. 신간회라는 단체의 3대 강령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27년대 만들어지고 31년도에 뭐가 된가 해소가 됐죠. 헤어집니다. 각자 갈 길이 가는 거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간에 갈 길이 가는 거. 자 신간회 자 보겠습니다. 신간회 어떤 단체인지 볼게요. 민족 유일당이 일어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운동이 막 전개되니까 뭔가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 왜 근데 둘이 합쳐지겠냐. 그냥 합쳐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야. 치안유지법 자 요걸 잘 보냈죠. 하나의 이 민족운동 분열된 민족운동가들이 서로 합치게 된 거는 바로 치안유지법 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건 1925년 일본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원래 일본에서도 본토에서도 있었던 법입니다. 뭐냐면 국채를 변역하거나 아마 국채가 뭐야 국가체제를 변역하거나 사유주의자를 부정하는 자에 있어서는 또는 단체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사회주의를 탄압하는데 요걸 폭넓게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립운동가들도 탄압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도대체 안되겠다. 각계전투하면 안되겠다 해서 각계전투하면 안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결국 결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60만세운동이 벌어져요. 순종의 인산일 때 60만세운동 할 때 사회주의 세력에서도 준비하고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사전에 발각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당시 학생들이었던 학생단체였던 조선학생과학연구단체가 이제 이거 경문을 뿌리면서 했지만 하루 만에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연대 가능성을 보이게 된 거고 이외에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타락되지 않는다는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 한마디 타락되는 게 누군데? 기회주의자들. 즉 누구? 자치론자들이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라는 정우회 선언 이외에 이제 조선민흥회라는 단체 청년계열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계 단체하고 물산장려계의 민족주의 단체하고 약간의 결합이 이뤄진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 크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조선민흥회는 신간회로 흡수되면서 이제 와서요 우리 간에 민족유일당운동이 이제 전개된 거죠. 맞고요. 이거는 정부특료 이거는 연회주에 있었던 대한광복군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광복군정부 제가 따로 안 쓰겠습니다. 1914년도에 연회주에서 만들어졌던 대한광복군정부 이거는요 이건 신민회 국가만한 요구서를 발송하는 건 독립의군부가 되겠고요.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거는 역시 신민회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간회라는 얘기는 신간회나면서 신민회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 조직했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승했고 의용대 창설했고요. 그 다음에 국무부장을 지냈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건지 이거 누구일까요? 김원봉이네요. 김원봉에 대한 거 대수성국민군단은 박용만이 되겠고요. 박용만 박용만 하와이에다가 만들었죠. 1914년도에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부산연관으로 활약했던 거 한국광복군 나중에 조선의용대를 있다가 42년도에 뭘로 42년도에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을 합니다. 물론 모든 조선의용대 모든 단원들이 다 간 거 의용대에 있는 군인들이 다 간 거 아니고요. 김원봉에 따른 무리들은 충칭으로 왔고 일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당시 예난지역 화북지역에 있었던 누구냐면 김두봉이 이끌었던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편입이 되죠. 나중에 이번에는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이토 히로분이 사살한 건 안중군이 되겠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활약했던 분은 지청천 나중에 이제 여기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됐던 거죠. 이분은 그렇죠? 저는 건국동맹을 세운 건 누구일까? 국내에서 34년도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여운형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개헌안의 시행결과입니다. 시행결과로써 모든 거 자 이건 뭐죠? 2차기헌이네요. 딱 보니까 뭐 지금 현재 개헌을 했는데 135평을 넣었는데 총 의석수 136포에 한자 모자란다 라고 해서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135평의 3분의 2는 135.333이기 때문에 요거는 130 밑에 있는 소수는 소수점 아래 자리는 지우는 거다. 445입 개헌 그렇죠? 그래서 2차 개헌입니다. 처음에 54년에 있었던 2차 개헌인데 그래서 4는 죽고 5는 들어간다 라는 445입 개헌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거죠. 54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순간 이걸 왜 한 거야? 초대 대통령 한에서 2번 2번까지만 했거든요. 무조건 대통령 2번 4년 2번까지 4년 2번까지 근데 초대 대통령 한에서는 뭐 한다고? 왜? 중임 제한 2번까지 하는 제한을 표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대통령 주택 의원 내각지로 바뀐 건 이거는 언제야? 3차 개헌이고요. 3차 개헌이고요. 통일 주택에서 이거는 7차 개헌이 되겠어요. 7차 개헌이지만 이거는 유신헌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7년 단임 이건 전두환이 주도해 갖고 했던 거죠. 전두환이 됐던 8차 개헌입니다. 7년 단임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거 최초의 보통선거인 5.1 공청선거 이거는 뭐일까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이제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치루자라고 하면서 이때 재헌국회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재헌국회 뭐 이거는 개헌안의 시행 결과가 아니고요. 이때 요기에서 총선거 실시된 다음에 뽑혔던 재헌의원들이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처음 만들었던 게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이게 바로 재헌절이에요. 뭐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X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가나 문서가 요거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요게 지금 가가 뭐냐면요. 뭐 무상원조에 대해서 일본이 뭐 일본 측에서 얼마를 한다 왕측순에게 준다 차관에 따라서 뭐 준다 뭐 하니까 요거 딱 보니까 요거는 뭐냐면 김종필 당시 우리 중앙정부보다 김종필과 오이라간의 메모입니다. 메모지 비밀메모 또는 비밀협상 같은 건데 요거 1962년도에요. 요 때가 언제냐면 군정실시대 때 박정희 군정실시대 때 박정희가 이제 군정실시대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일단 경제부터 성장해야 된다. 시급한 민생고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반공을 국시 제1의로 삼고 그 다음에 시급한 민생고를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한 다음에 뭐야 양심 있고 양심 있고 참신한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복귀할 자세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런 군사혁명 6개조를 발표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일본과 이렇게 재빠르게 워낙 근데 당신들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일본과의 이런 어떤 협상. 그러니까 몰래 한 거야. 근데 그게 걸린 거죠. 걸렸죠. 언제? 64년도에 64년도에 걸려갖고 뭐 한 거야. 당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63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63시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64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대일본에 대한 구력적 외교를 빨리 걷어라.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 하기로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그래서 한일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게 65년도의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한일 국회 정상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3시위.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임을 선언한다. 모든 조약과 협정은 무효다라고 선언했던 게 한일협정입니다. 알겠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게 6.25 이후입니다. 올산은 10월 달에 6.32 이게 정답이고요. 반민족행위처벌비원회는 1948년도 정부 처음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여기서 이제 재헌국회의원 10명을 통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반민특위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승만의 방해 왜냐하면 이게 당시 재헌국회 자체가 우익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일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부도 친일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친일파들의 방해로 오래가지 못하고 공소시효도 당겨져갖고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0명이었죠. 평화통일은 이건 언제예요? 1958년 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유상매수, 유상분명원치고 농지기업법 이건 1949년도에 제정되고 50년에 시행을 하고요. 결국 완료는 57년도에 완료가 됐던 거죠. 49년도에 제정된 거죠. 제정된 건 이때쯤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경제개발을 위해서 이제 일본과 당시에 이제 했던 거 이렇게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들 중에서 우리의 어떤 반발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가볼게요. 국내 대중가요 둘둘둘곡 금지구로 선정했다. 아유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볼게요. 포인트가 뭐야. 긴급조치 제9호의 후속조치로 나오다. 긴급조치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건 유신헌법이네요. 그렇죠. 유신헌법 유신체제 그럼 유신헌법이 언제요? 1972년부터 해서 79년 12.6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이때잖아요. 자 프로축구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83년도에 출번하고요. 개성공단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착공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약속을 하고 착공식이 나온 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0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2000년 이후 금융시험 현재 93년도 김영삼 정부 때고요. 거래에서 자를 대고 미니스컷 단속하는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모든 것도 그렇죠. 뭐 알다시피 밤에도 못들어 다니죠. 그렇죠. 외환위급보소 금목의운동 이거는 이제 97년 11월 달에 터지거든요. 드디어 이제 IMF 구제금융이 12월 달에 나와요. 그러는 이제 98년 사실상 97년 12월부터 98년 한 4, 5월까지 있었던 게 이게 바로 이제 금목의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IMF 구제금융 이후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요? 이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국민하부에 배시한 4.13 호흔조치 1987년 4.13 호흔조치 그렇죠. 당시 직선제 개헌과 독재 체제의 반대를 외쳤던 당시 재하와 학생의 요구를 4.13 호흔조치 4.13 호흔조치는 선법을 수호하겠대요. 뭘 수호하는 거야. 우리 아까 봤던 8차 개헌 7년 단임제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임단을 통해서 뽑는 간선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이제 당시 다시 재하와 학생 중심으로 엄청나게 사태가 커지죠. 그런데 국가의 미래 소속권 암한진 고문으로 죽여 놓고 이게 이게 뭐 때문이에요. 결국 박종철 학생 고문 치사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으로 시발점으로 시작된 민주화 항쟁이 4.13 호흔조치로 꺾이는 더 폭발한 거죠. 그런데 폭발하는 과정에서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죽었어. 이때 4.19 혁명때 김주열 학생이 생각나는 거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들고 이란 겁니다. 이게 1987년 6월 10일 나에 있었던 6월 민주화 항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거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60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뭘로 한 거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당 민주정당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게 된 거고 그게 10월달에 드디어 9차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한 5년 단임의 직선제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려면 된 건 2번이 되겠네요. 장면 내각은 3차 개헌이죠. 4.19 혁명이 3차 개헌으로 장면 내각이 추부하게 됩니다. 민주당 앞선 거두고 내각 책임제가 된 거고요. 3.15 부정선거 이거는 10에서 시작되었다. 뭐 이것도 4.19 혁명이죠. 4.19 혁명 4.19 혁명이 되겠고 신군부 비상화학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죠.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만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5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청을 발표한 정부식의 통일 노력으로 라고 합니다. 2년 동안 냉전 체제의 한 종족이었던 소련과 국교를 열고 라고 합니다. 90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공산국가의 체결 그러니까 89년도 구소련 붕괴 90년도 독일 통일 자, 이런 걸 계기로 이제 냉전 체제 그동안 미소관의 어떤 하나의 냉전이 붕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산권 국가와 들고 교류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북방의 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냉전의 붕괴 그렇죠? 국제정세의 변화가 당신이 당연히 그러면은 그동안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간의 대립 이게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인 거야? 뭔가 국내 정세의 변화에도 국내 정세라고 하니까 남북한 간의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이거 언제예요? 노태우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 때는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뭐한 거야? 같이 이제 91년도 9월 달에 유엔 동시 가입하게 된 거고 동시 가입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을 여섯 차례 엽니다. 그 결과 결국 첫 번째로 분단 이후 첫 번째로 두 나라 간의 공식 합의서에 이르게 된 거죠.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게 된다. 화불교 화불교 대형이죠. 화불교 화불교 뭐예요? 화해, 협력, 불가침 화해, 아 화해, 협력 화해, 불가침 교리협력 화불교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고 통일을 지향하는 잠적적 특수관계 지향하면서 불가침하기로 했으니까 그해 12월 31일 날 뭐했다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이르렀다라고 14공동선언은 이거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14나무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에 이행을 강조했던 거고요. 금강산 해로관광시와 강원은 이거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민간교류에서 했던 거죠. 이게 98년도 11월 달입니다. 최초 이상가족 상봉은 1985년도 전두환 정부 때 첫 번째 이상가족 상봉 하게 되는 거죠. 뭐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5의 고급 문제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급이라고 하죠. 심화죠. 심화 이제 심화로 이어질 텐데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뭐 심화라고 하고 고급과 심화는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준비 잘하신다면 요정도 난이도로 준비 잘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의 한국사능력본시 고급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